영체는 그동안 여러 기생을 보았다. 그러고 그네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보았다. 영체가 형님하고 정답게 지내던 자도 수십이니요. 야 내더냐 하고 동무로 지내던 자도 수십이니요. 영체더러 형님하고 정답게 따르던 자도 몇 사람이 있었다. 영체가 평양서 기생이 되어 맨 처음 형님하고 정들인 기생은 개월화라고 하는 얼굴 곱고 소리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때 평양 화류계에 풍류 남자들의 눈은 실로 이 월화 한 사람에게 모였었다. 월화는 단율도 잘 짓고 묵화도 남 지지 아니하게 쳤다. 그래서 월화는 매우 자존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간한 남자는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태맞은 남자들에게 교만한 년, 괘씸한 년이라는 책망도 듣고 그 소위 어미되는 노파에게는 손님께 공손하라는 경계도 들었다. 그러나 월화는 자기의 얼굴과 재주를 높이 믿었다. 그래서 제 눈에 낮게 보이는 손님을 대할 때에는 소리 소리 하니 무슨 소리로만 여겼던가. 천인 절벽의 낙낙장송 내 기로다. 길 아래 초등의 나시야 걸어볼 줄 있으리야 하는 소리가 지은 시조를 불렀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월화를 소리라고 별명을 지었다. 실로 월화의 이상은 소리였었다. 영체가 월화를 사랑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 영체의 눈에 월화라는 기생은 좋게 열려전에 들어갈 만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리라는 기생이 어떠한 기생인지도 모르면서 월화가 소리를 이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모양으로 소리를 이상으로 하였다. 영체가 일찍 월화에게 안기며 형님, 형님과 저와 소리와 세 사람이 친구가 됩시다. 한 일이 있었다. 그러고 나도 반드시 월화 형님과 같이 소리가 되리라 하였다. 월화의 얼굴과 재주를 보고 여러 남자가 침을 흘리며 모여들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미남자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다투어 옷을 잘 입고 금시계와 금반지를 끼고 아무리 하여서라도 월화의 사랑을 얻으려 하였다. 그러나 월화가 머릿속에 그리는 남자는 그러한 경박자는 아니었다. 월화는 이태백을 생각하고 고족과 왕창령 같은 성당시대의 시인을 생각하고 영창곡과 이도령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월화의 주위에 모여드는 남자들 중에는 하나도 그러한 사람이었고 다만 돈과 유격이 있는 사람뿐이었다. 월화는 어느 요리점 같은 데에 불려갔다가 밤이 깊어 돌아오는 길에 영체를 찾아와서는 혼자 눈물을 흘리며 영체야 세상이 왜 이렇게 적막하냐. 평양 천지의 사랑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없구나 하였다. 영체는 아직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거니와 대체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여니 하였다. 그러고는 영체는 어린 생각에 나는 이영식이가 있는데 하였다. 월화는 점점 세상을 비감하게 되었다. 그가 영체에게 당시를 가르치다 흔히 영체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영체야 내나 내나 왜 이러한 조선에 낫겠느냐 하였다. 그때 영체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면 어디 났으면 좋겠소 하였다. 월화는 영체의 어린 것을 불쌍히 여기는 듯이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하였다. 월화는 성당시대 강남에 나지 못한 것을 하나였다. 탁문군은 자기 엄마는 봉안곡으로 자기를 흐리는 사마상여의 없음을 하나였다. 월화의 생각에는 하늘이 대동강을 내심해 모란봉을 또 내셨으니 걔 월화는 대동강이 되려니와 누가 모란봉이 되어 봄에는 꽃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그 그림자를 부병로 앞에 비추리오 하였다. 월화는 조선사람의 무지하고 야속함을 원망하였다. 더구나 평양 남자의 일개 시인이었고 일개의 문사가 없음을 하나였다. 그가 나이 20이 되도록 한 번도 자기의 뜻에 맞는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슬픈 마음과 세상을 경멸하는 비웃음으로 옛날 시를 읽고 저도 시와 노래를 짓기로 유일한 벗을 삼았었다. 그러고 영체를 사랑하여 친동생같이 귀해하며 시 읽기와 시 짓기를 가르치고 마음이 슬픈 때에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체에게 자기의 해포를 말하였다. 그러할 때마다 영체는 형님 하고 월화의 가슴에 안겨 울었다. 일찍 어느 연애에 평양 성내 소위 인류 인사들과 일등 명기가 일제히 모였다. 이른 여름바람 잔잔한 모란봉 및 부병루가 그 해장이었다. 그때 월화가 영체에게 야 영체야 너는 보느냐 하고 한편 구석에 끌고 가서 귓속말을 하였다. 무엇이요? 하고 영체는 좌석을 돌아보았다. 월화는 영체의 귀에 입을 대고 저기 모인 저 사람들이 평양의 인류 명사란다. 그런데 저 소위 인류 명사란 것이 모두 다 허자비에게 옷 입혀놓은 것이란다. 하고 다시 기생들을 가리키며 저것들은 소리와 몸을 팔아먹고 사는 더러운 계집년들이란다 하였다. 그때에는 영체가 열다섯 살이었다. 그러므로 전보다 분명하게 월화의 말하는 뜻을 알아들었다. 그러고 참 그렇소 하고 조그마한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었다. 이러한 말을 할 때 어떤 양복 입은 신사가 웃으며 월화의 곁에 오더니 목에 손을 얹으며 야 월화야 어째 여기 섰느냐 하고 끌고 가려한다. 이 신사는 그때 한창 월화에게 미쳤던 평양일부 김윤수의 맏아들이니 지금 나이 삼십여세에 여태껏 하여온 일이 기생오이밖에 없었다. 월화는 물론 이 사람을 천히 여겼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도 소리소리하니를 불렀다. 이때 월화는 너무 불쾌하여 왜 이러시오 하고 몸을 뿌리쳤다. 뒤에 알아본 주 이때 이 좌석에 월화의 마음을 끄는 어떤 신사가 있었더라. 그는 어떠한 사람이며 그와 월화의 관계는 장차 어찌 될른고 그 연애로서 돌아오는 길에 영채는 월화를 따라 청유벽 밑으로 산보하였다. 그때 마침 평양 폐성중학이라는 학교의 학생 사오인이 청유벽 바위 위에 서서 유쾌하게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이러하다. 구비지는 대동강이 능라도를 싸고도니 등 뚜렷한 모란봉이 우쭐우쭐 춤을 추네 청유벽에 걸어앉아 가는 무라 말을 들어 청춘의 더운 피를 내게 붙여 보내고 저 오라가 영채의 소매를 당기며 예, 저 노래를 듣느냐? 매우 듣기 좋습니다. 오라는 한숨을 쉬며 저 속에 신이 있기는 있구나 하고 자면이 눈물을 흘렸다. 영채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다만 청유벽 위에서 노래 부르던 학생들을 보았다. 학생들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는데 두루막 자락이 바람에 펄펄 날린다. 영채도 어째 자연히 그 학생들이 정다운 듯하고 알 수 없는 서름이 가슴에 떠오르는 듯하여 오라의 어깨에 업되어 오라와 함께 울었다. 오라는 영채를 안으며 영채야 저 속에 참 시인이 있느니라 하고 아까 하던 말을 또 한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다. 그것들은 먹고 잊고 계집 희롱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저 학생들 속에 참 시인이 있느니라. 이때 학생이 또 다른 노래를 부른다. 새벽빛이 솟는다 해가 오른다 땅 위에 만물이 기뻐 춤을 추노나 천하 사람 꿈꿀째 나만 일어나 하늘을 우러러 슬픈 노래 부르네. 오라는 못 견디어 하는 듯이 발을 동동 굴렀다. 영채 덜어 이에 저기 올라가 보자. 그러자 이 말이 끝나기 전에 학생들은 모자를 벗어 두르고 저 편 고개로 넘어가고 말았다. 오라는 길가 돌 위에 펄쏙 주저앉아서 아까 학생들이 부르던 노래를 십여차나 불러보았다. 영채도 자연히 그 노래가 마음에 드는 듯하여 오라와 함께 십여차나 불렀다. 그러고 오라는 한참이나 지금 학생들 섰던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로부터 오라는 더욱 우는 날이 많게 되었다. 영채는 오라와 함께 울고 틈이 있는 대로 오라와 같이 있었다. 영채는 더욱더욱 오라에게 정이 들고 오라도 더욱더욱 영채를 사랑하였다. 열다섯 살이나 된 영채는 차차 오라의 뜻을 알게 되었다. 뜻을 알게 될수록 오라의 눈물에 동정하게 되었다. 영채도 점점 미인이라는 이름과 노래 잘하고 단열 잘 짓는다는 이름이 나서 영채라는 오늘 아침에 핀 꽃을 제가 꺾으리라 하는 사람이 많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찍 오라가 부병루에서 하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부병루 연애 이래로 오라에 변하고 괴로워하는 모양을 보며 어린 영채도 오라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은 짐작하였다. 영채도 이제는 남자가 그리운 생각이 나게 되었다. 못 보던 남자를 대할 때에는 얼굴도 후끈후끈하고 밤에 혼자 자리에 누워 잘 때에는 품어줄 누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게 되었다. 한 번은 영채와 오라가 연애에서 늦게 돌아와 한자리에서 잘 때 영채가 자면서 오라를 꼭 깨안으며 오라의 입을 맞추는 것을 보고 오라는 혼자 웃으며 아 너도 깨웠구나 네 앞에 서른과 고생이 있겠구나 하고 영채를 깨워 영채야 네가 지금 나를 꼭 깨안고 입을 맞추더구나 하였다. 영채는 부끄러운 듯이 낯을 오라의 가슴에 비비고 오라의 하얀 젖꼭지를 물며 형님이니 그렇지 하였다. 이만큼 영채도 철이 났으므로 오라의 눈물에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물어볼까 물어볼까 하면서도 자연히 제가 부끄러워 물어보지 못하고 다만 영채 혼자 생각해 아마 월화가 그때 청유벽에서 노래 부르던 학생을 생각하는 개로다 하였다. 영채의 눈에는 그 청유벽에서 노래 부르던 남자의 모양이 잊히지를 아니한다. 물론 길에서 청유벽을 바라보면 그 위에 선 사람의 얼굴에 윤곽이 보일 뿐이오. 눈과 코도 잘 분별하지는 못하겠으나 다만 거룩한 듯한 모양과 깨끗한 목소리와 뜻있고 아름다운 노래가 두 여자의 가슴을 서느렇게 한 것이라. 그 청년들은 아마 무심하게 그 노래를 불러 쓰련만은 아직 진실한 사람, 정성 있는 사람, 희망 있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던 그네에게는 그 학생들의 모양과 노래가 지극히 분명하게 청신하게 인상이 박힌 것이라. 영채는 가만히 그 노래 부르던 학생들과 지금껏 같이 놀던 소위 신사들을 비교할 때 아무리 하여도 그 학생이 정이 든다 하였다. 영채는 근래에 더욱 가슴 속이 서늘하고 몸이 간질간질하여 자연히 마음이 적막함을 깨닫는다. 워라가 물끄러미 자기의 얼굴을 볼 때에는 혹 자기의 속을 괴뚫어보지나 아니하는가 하여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워라도 영채의 마음이 점점 이거움을 깨달았다. 그러고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며 영채의 장래에 서름이 많을 것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워라는 영채가 잘못하여 세상에 섞이기를 두려워하는 모양으로 항상 영채야 지금 세상에는 우리의 몸을 위탁할 만한 사람이 없나니라 하고 옛날시로 일생의 벗을 삼기를 권하였다. 영채는 워라의 눈물의 뜻을 알려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알 기회가 이르렀다. 하루 저녁에는 워라가 영채를 찾아와서 연설 구경을 가자고 한다. 그때 평양에는 패성학교라는 새로운 학교가 일어나 사방으로서 수백 명 청년이 모여들고 패성 학교장 함산모는 그 수백여 명 청년의 진정으로 악모하는 선각자더라. 함 교장은 매주일에 1차식 패성학교 내 연설회를 열고 아무나 와서 방청하기를 청하였다. 평양 사람들은 혹은 새로운 말을 들으리라는 정성으로 혹은 다만 구경이나 하리라는 호기심으로 저녁 후면 패성학교 대강당이 터지도록 모여들었다. 함 교장은 열성이 있고 웅변이 있었다. 그가 슬픈 말을 하게 되면 청중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그가 기쁜 말을 하게 되면 청중은 모두 손뼉을 치고 쾌하다 부르짖으며 그가 만일 무슨 악한 일을 꾸짖게 되면 청중은 눈꼬리가 찢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의 말하는 제목은 조선사람도 남과 같이 옛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문명을 실어들여야 할 일과 지금 조선사람은 게으르고 기력이 없나니 새롭고 잘 사는 민족이 되려거든 불가불 새 정신을 가지고 새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과 이렇게 하려면 교육이 으뜸이니 아들이나 딸이나 반드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함이라. 영채도 함교장이란 말도 듣고 함교장이 연설을 잘한다는 말도 들었으므로 오라를 따라 패성학교에 갔다. 두 사람은 아무쪼록 검소한 의복을 입었으나 얼굴과 태도를 속일 수가 없으며 또 양인이 다 지금 평양에 이름난 기생이라 모이는 사람들 중에 손가락질하고 소곤소곤하는 것이 보인다. 오라와 영채는 해중을 헤치고 들어가 저편 구석에 가지런히 앉았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등을 밀치기도 하고 발을 밟기도 하고 혹 제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스치기도 하고 혹 어떤 사람은 오라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 자도 있다. 오라는 너희는 기생이란 것만 알고 사람이란 것은 모르는구나 하고 영채를 앉는 듯이 앞세우고 들어간 것이라. 부인계에는 연설을 들을 자도 없고 들으려 하는 자도 없음에 별로 부인석이란 것이 있지 아니하므로 남자들 앉는 걸상 한편 옆에 앉았다. 함교장이 이윽고 부인이 있음을 보더니 어떤 학생을 불러 무슨 말을 한다. 그 학생이 의자 둘을 가져다가 맨 앞줄 왼쪽 끝에 놓더니 두 사람 곁에 와서 은근히 격려하면서 저편으로 와 앉으십시오 하고 두 사람을 인도한다. 두 사람은 기생된 뒤에 첫 본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다 하였다. 이윽고 학생들이 들어와 착석한다. 오라는 저 학생들이 자기를 보는가 하고 가만히 학생들의 동정을 보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모두 정면한 대로 까딱도 아니하고 앉았다. 오라는 영채를 보고 가만히 예, 저 학생들은 우리가 보던 사람과는 딴 세상 사람이지? 하였다. 과연 함교장은 청년을 잘 교육하였다. 서로 개성을 무시하고 만민을 한 모형에 집어넣으려는 구식 교육가의 때를 아주 다 벗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당시 조선에는 유일한 가장 진보하고 열성 있는 교육가였다. 과연 평양 성례에 오라를 보고 눈에 음란한 웃음을 안이 띄우는 자는 패성학교 학생밖에 없을 것이라. 학생들도 만일 오라를 본다면 어여쁘다 하는 생각이 날른지도 모르고 한 번 더 보자 하는 생각이 날른지도 모르거니와 그네는 결코 다른 사람과 같이 저것을 하룻밤 데리고 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한다. 또 서로 그네가 저것을 내 것을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결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릎에 앉히고 희롱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아내를 삼아 사랑하고 공경하리라 함이라. 다른 사람들은 오라를 다만 한 장난감으로 알되 그네는 비록 기생을 천히 여긴다 하더라도 그 역시 내 동포여 내 누연이 하는 생각은 있다. 이윽고 함교장이 연단에 올라선다. 만장에 박수가 일어나고 오라도 두어 번 박수한다. 영체는 옳지 부병류에서 말하던 이루구나 하였다. 함교장은 위험 있는 태도로 이윽히 해중을 내려다보더니 여러분 하고 입을 열어 여러분의 조상은 결코 여러분과 같이 마음이 썩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과 같이 게으르고 기운 없지 아니하였소. 평양성을 쌓은 우리 조상의 기상은 웅대하였고 을밀대와 부병류를 지은 우리 조상의 뜻은 컸소이다. 하고 강개무량한 듯이 한참 고개를 숙이더니 여러분 저 대동강의 물은 날로 흘러가느니 평양성을 쌓고 을밀대를 짓는 우리 조상의 그림자를 비추었던 물은 지금 어디 간 곳을 알지 못하되 오직 뚜렷한 모란봉은 만고의 한 모양으로 우리 조상의 발자국을 지니고 섰소이다. 아 여러분 아 여러분의 웅장한 조상에게 받은 정신을 흘러가는 대동강에 붙였는가 만고의 우뚝 솟은 모란봉에 붙였는가 하고 흐르는 눈물로써 말을 잠깐 그치니 만장이 숙연히 고개를 숙인다. 함교장은 여러 가지로 조선 사람의 타락한 것을 개탄한 뒤에 일단 더 소리 높여 여러분 여러분은 이 무너져가는 평양성과 을밀대를 다 헐어내어 흘러가는 대동강수에 붙여 보내고 우리의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기운으로 새로운 평양성과 새로운 을밀대를 쌓읍시다. 하고 유연히 단을 내리니 만장이 박수 갈채성에 한참이나 흔들리는 듯하다. 오라는 영채의 손을 꼭 쥐고 몸을 바르르 떤다. 영채는 놀라서 오라를 보니 무릎의 치맛자락에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 영채도 함교장의 풍채를 보고 연설을 들으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각이 나서 울면서 오라를 따라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오라의 눈물은 영채의 눈물과는 달랐다. 오라의 눈물은 어떠한 눈물이었던고. 집에 돌아와 오라는 펄썩 주저앉으며 영채 들어 영채야 나는 내가 구하던 사람을 찾았다. 나는 부병르에서 함교장의 풍채를 보고 말을 들으며 자연히 정신이 황홀하여 짐을 깨달았다. 그러고 오늘 저녁 그의 풍채와 말을 또 들으니 내 마음은 온통 그에게로 가고 말았다. 조선 천지에서 내가 찾던 사람을 이제야 만났구나 하고 빙긋이 웃는다. 영채는 그제야 오라의 눈물 뜻을 깨달았다. 자기는 함교장을 아버지같이 생각하였는데 오라는 자기의 정든 닌같이 생각하더구나 하였다. 그러고는 다시 오라의 얼굴을 보았다. 오라의 눈썹에는 맑은 눈물이 맺혔다. 오라는 다시 영채야 너는 그때 부병르에서 부르던 노래 뜻을 아느냐? 천하 사람 꿈꿀째 나만 일어나 하늘을 우러러 슬픈 노래 부르네. 이 노래 뜻을 아느냐? 영채는 아는 듯도 하면서도 말할 수는 없어 잠자코 앉았다. 오라는 영채를 이익히 보더니 온 조선 사람이 다 자고 꿈을 꾸는데 함교장 혼자 깨어 일어났구나. 우리를 찾아오는 소위 인류 신사님네는 다 자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 깨어 일어난 것은 함교장뿐이로구나. 영채는 과연 그럴 듯하다 하고 그러면 왜 하늘을 우러러 슬픈 노래를 부르나요? 깨어 일어나 본 즉 천하 사람은 아직도 꿈을 꾸겠지 암만 깨어라 깨어라 하여도 깰 줄은 모르고 장꼬대만 하니 왜 외롭고 슬프지를 아니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하고 영채의 손을 잡아 끌어다가 자기의 무릎 위에 엎뛰게 하고 그런데 나도 역시 하늘을 우러러 슬픈 노래를 부른다. 영채는 얼만큼 알아들으면서도 왜 슬픈 노래를 불러? 평양선 내 5,60명 기생 중에 나밖에 깨인 사람이 누구냐? 모두 다 사람이 무엇인지 하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중에 나밖에 깨인 사람이 누구냐? 나는 예롭구나. 슬프구나. 내 정의를 들어줄 사람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구나. 하고 영채의 등에 이마를 비비며 영채의 허리를 끊어져라 하고 끌어안는다. 영채는 이제는 워라에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 오라는 다시 말을 이어. 나는 지금 스무살이다. 나는 20년 동안 찾던 친구를 이제는 찾아 만났다. 그러나 만나고 본 즉, 그는 잠시 만날 친구여 오래 이야기하지 못할 친구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만 갈련다. 하고 영채를 일으켜 앉히고 더욱 다정한 말소리로 야, 너와 나와 3년 동안 동기같이 지내왔구나. 이것도 무슨 큰 염분이로다. 안주 땅에 난 너와 평양 땅에 난 나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정답게 지낼 줄을 사람이야 누가 뜻하였겠느냐. 이유도 나를 잊지 말고 형님이라고 불러다구. 하면서 그만 울며 쓰러진다. 영채는 오라의 말이 이상하게 들려 몸에 오싹 소름이 끼치면서 형님, 왜 오늘 저녁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였다. 오라는 일어나 눈물을 씻고 뿌리고 망연히 앉았다가 너는 부디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일생을 너 혼자 살아라. 옛날 사람으로 벗을 삼아라. 만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지 못하거든 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날 밤도 둘이서 한자리에서 잤다. 둘은 얼굴을 마주대고 서로 꽉 안았다. 그러나 나 어린 영채는 어느덧 잠이 들었다. 오라는 숨소리 편안하게 잠이 든 영채의 얼굴을 이윽히 보고 있다가 힘껏 영채의 입술을 빨았다. 영채는 잠이 깨지 아니한 채로 고운 팔로 오라의 목을 꼭 쓸어놨다. 오라의 몸은 벌벌 떨린다. 오라는 가만히 일어나 장문을 열고 서랍에서 자기의 옥지환을 내어 잔은 영채의 손에 끼우고 또 영채를 꼭 껴안았다. 짧은 여름밤이 새웠다. 영채는 어렴풋이 잠을 깨어 팔로 오라를 안으려 하였다. 그러나 오라가 누웠던 자리는 비었다. 영채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형님! 형님! 하고 불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영원히 없었다. 영채는 자기 손에 낀 옷가락질을 보고 울었다. 그날 저녁 때 대동강에서 낚시질하던 배가 시체 하나를 얻었다. 그것은 오라더라. 오라는 유언도 없었으며 아무도 그가 죽은 이유를 아는 자가 없고 오직 옷가락질을 끈 영채가 홀로 오라의 뜻을 알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뿐. 그 소의 어미는 안된 년 하고 돈벌이할 미천이 없어진 것을 원망하고 평양 일부 김윤수의 아들은 미친년 하고 자기의 희롱거리 없어짐을 한탄하더라. 그의 시체는 굴따란 배에 묶여 물 지게꾼 이삼인이 두르쳐 메어다가 북문 밖 북망산에 묻었다. 묻은 날 저녁 때에 옷가락질 끼인 손이 꽃 한 줌과 눈물 한 줌을 그 무덤 위에 뿌렸다. 비도 아니 세웠으니 지금이야 어느 것이 일대 명기 개월화의 무덤인 줄을 알리어 함교장은 이런 줄이야 알았는지 말았는지 개월화는 과연 영채의 형님이었다. 벗이었다. 오라는 참 영채를 사랑하였었다. 영채는 오라에게 큰 가말을 받았었다. 영채가 형식을 일생의 짝으로 알고 7년 동안 굳은 저를 지켜온 것도 월화의 힘이 반이나 되었다. 영채도 생각하기를 이 형식을 찾다가 못 찾으면 월화의 뒤를 따라 대동강에 몸을 던지리라 하였었다. 하다가 우연히 이 형식의 거처를 알고 이제는 내 소원을 이루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만일 형식이가 이미 혼인을 하였으면 어찌할까 혼인을 아니했더라도 내 몸이 기생인 줄을 알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찌할까 하였다. 형식의 거처를 안 지가 한 달이 넘도록 형식을 찾지 아니하고 어젯 형식을 찾아가서 자기의 신세를 이야기하다가 중도에 끊고 돌아옴도 이를 위함이더라. 형식의 집에서 돌아온 영채는 어떻게 되었는가. 영채가 형식을 대하여 자기의 신세를 말하다가 문득 생각한 즉 자기는 기생의 몸이라 형식이 아직 혼인 아니하였다는 말을 들으며 잠깐 기뻐하였으나 자기가 기생인 줄을 알면 형식은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또 서로 돌아볼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은 돈이 있고야 구원할 몸이여늘 가만히 형식의 살림살이를 보며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다. 자기가 기생인 줄을 알려 일생에 그리워하던 형식에게 마음으로까지 버림이 되기보다 또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더라도 구원할 힘이 없어 사랑하는 형식으로 하여금 부질없이 마음을 괴롭게 하기보다 이러하기보다 차라리 대동강수의 풍덩 몸을 던져 5년 전에 먼저 간 오라의 뒤를 따라 저 세상에서 오라로 더불어 같이 논의려 하였다. 오라의 얼굴이 영채의 앞에 보이며 영채야 나와 같이 가자 하는 듯 하였다. 그래서 영채는 손에 있는 옥지완을 보다가 중도의 말을 끊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라. 영채는 곧 평양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였다. 몸을 던져 세상을 버릴진데 사랑하던 월하 형님의 몸을 던지던 대동강을 찾아가려 하였다. 평양에 가 우선 북망산에 아버지와 월하의 무덤을 찾아 그동안 지내오던 정예나 실컷 말하리라 하였다. 부친은 내가 기생되었다는 말을 듣고 죽었으니 무덤에 남아 가서 내가 기생으로 몸을 판 것은 부친과 두 형제를 구원하려 함인과 기생이 된 지 6, 7년에 부친의 혈육을 받은 이 몸을 다행히 더럽히지 아니하였음과 부친께서 이 몸을 하하신 이 형식을 위하여 지금껏 아내의 저랑을 지켜온 것을 말하고 죽은 후에 만일 영혼이 있거든 생전에 성기지 못하던 한을 사후에나 풀리라 하였다. 만일 부친이 극락에 가셨거든 극락으로 찾아가고 만일 지옥에 가셨거든 지옥으로 찾아가리라 하였다. 월하의 부탁을 나는 지켰다. 나는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위하여 6, 7년간 고조를 지켰다. 나는 월하가 하다가 남겨둔 생활을 하였다. 나는 이제 너에게로 돌아간다 하리라. 이러한 생각을 하니 영체의 몸은 바로 그때 그 학생들이 천하사랑 꿈꾸는데 나만 깨어서 하늘을 우러러 슬픈 노래 부르도다 하는 노래를 부르던 학생들이 청유벽 위에 선 듯하다. 영체는 박명한 19년의 일생을 생각하였다. 더구나 형식을 대하였을 때 말하던 과거의 기억이 바로 어저께 지난 일 모양으로 영역히 눈앞에 보이고 그 모든 광경이 제각금 영체의 가슴을 찌르고 창자를 박박 긁는 듯하다.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즐거운 재미란 하나도 보지 못하고 꽃다운 청춘이 속절없이 대동강 무심한 물결 속에 쓰러질 것을 생각하니 원망스럽기도 하고 가해없고 원통하기도 하다. 19년 일생의 절반을 무정한 세상과 사람에게 부대끼고 희롱감이 되다가 매양에 그리고 바라던 이영식을 만나기는 만났으나 정작 만나고 보니 이영식은 나를 건져줄 것 같지도 아니하고 아 이것이 무슨 팔자인고 하고 그날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캄캄한 방에서 혼자 울었다. 이 팔은 어찌하여 생각하던 사람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 젖은 어찌하여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빨려보지도 못하는고 가슴속에 가득찬 정과 사랑을 생각하던 이에게 주워보지 못하고 마는고 내 몸은 일생에 기생이란 이름만 듣고 어찌하여 아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어머니라든가 아주머니라든가 하는 정답고 거룩한 이름을 못 듣고 마는고 기생, 기생, 에그 듣기 싫은 이름이로다. 기생 이라는 말만 하여도 치가 떨린다 하였다. 지금 황금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사려는 사람이 4, 5인이 된다고 한다. 지나간 7년 동안에 노래와 춤으로 수만 원 돈을 벌어주어 논밭도 사고 큰 집도 사고 비단옷도 있게 되었으니 그만하면 자유로 놓아주어도 마땅하건만은 아직도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여 천 원이니 이천 원이니 하고 이 몸을 팔아먹으려 한다. 파는 놈도 파는 놈이오니와 사는 놈도 사는 놈이라. 지금까지는 이럭저럭 정적을 지켜왔건만은 이제 몸이 네 첩으로 팔린 뒤에야 정절이 다 부순 정절이냐. 다만 죽을 뿐이다. 다만 죽을 뿐이다 하였다. 바라던 형식을 만나 본 것은 기쁘건만은 바라던 그 형식조차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이 절통하다 하였다. 영체는 그만 절망하였다. 지금까지 자기는 잠시 타양의 길을 잃었다가 선한 세계, 선한 사람,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 7년 전 자기의 가정에서 누리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하였더니 모두 다 허사로다 하였다. 지금껏 유일한 선인으로 알아오고 유일한 의지를 할 사람으로 알아오던 형식도 정작 얼굴을 대하니 그저 그러한 사람인 듯. 7년간 악인들 사이에서 부대껴오던 영체의 생각에는 형식같이 선한 사람은 얼굴이며 풍채며 말하는 것이 온통 항용, 사랑과 다르리라 하였다. 그러나 만나고 본 즉 그저 그러한 사람이로구나 옳다, 죽는 수밖에 없다. 대동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구태, 더러운 세상에 섞여 구차히 목숨을 느려 가기는 차마 못하리니 하루 바삐 새해 맑은 대동강 물결 밑에서 정다운 월화를 만나 서로 안고 이야기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영체에게는 돈이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몇 친구에게 돈 5원을 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얻지 못하고 점심때가 지나도록 방에 앉아 울었다. 형식이가 김 장로의 집에서 선영과 순회를 대하여 즐거운 상상에 취하였을 때는 정이 영체가 자기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던 때였다. 이날 저녁에 영체를 찾아온 형식은 영체를 만났는가. 형식은 한참이나 개월량이라고 쓴 광명등을 보고 섰다가 희경을 돌려보내고 결시한 모양으로 문 안에 들어섰다. 객이 없는지 적적히 아무 소리도 아니 들린다. 서슴지 아니하고 마당에 들어서니 여러 방에 불을 켰으되 사랑 그림자가 없다. 형식은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어떻게 찾을 줄을 몰라 다만 발소리를 내며 에헴 하고 크게 기침을 하였다. 저편 방에서 뚱뚱한 노파가 나오는 것을 형식은 한걸음 방 앞으로 가까이 갔다. 번적하는 화류작에 함령이 보이고 아랫목에는 분홍빛 그물 모기장이 걸리고 오른편 구석에는 아롱아롱한 자루에 넣은 가야꼬가 비스덤이 비게 기대어섰다. 형식은 이것이 영체의 방인가 하였다. 그러고는 알 수 없는 슬픈 생각과 불쾌한 생각이 난다. 이 방에서 여러 남자로 더불어 저 가야꼬를 타고 소리를 하고 춤을 추었는가. 그러다가 저 모기장 속에서 날마다 다른 남자와 형식은 차마 더 생각하기가 싫었다. 그러나 영체는 어디 갔는가. 벌써 누구에게 천원에 팔려 갔는가. 어제 저녁에 내 집에서 돌아오는 길로 팔려 가지나 아니 하였는가. 또는 만일 영체가 절개가 굳다 하면 벌써 어디 가서 자살이나 아니 하였는가. 이때 형식의 머릿속에 수천 가지 생각이 뒤를 대어 나온다. 형식은 저편 방으로 나오는 뚱뚱한 노파. 노파라 하여도 사오십이나 되었을까. 를 보고 저것이 소위 어미로구나 하였다. 노파는 손에 태극선을 물고 담뱃대를 물었다. 지금까지 우통을 벗고 앉았었는지 명주 항나 적상 고름을 매면서 나온다. 더러운 노파라는 생각이 형식의 가슴을 불쾌하게 한다. 노파는 형식의 모양이 극히 초라함을 보고 경멸하는 모양으로 누구를 찾아요? 한다. 일찍 형식이와 같이 초라하게 차린 자가 오량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노파의 생각에 아마 형식은 어떤 부자의 아들의 심부름꾼인가 하였다. 그러므로 기생의 집에 온 사람들어 누구를 찾아요? 하고 냉대함이라. 형식은 노파가 자기를 멸시하는 줄 알았다. 그러고 더욱 불쾌한 마음이 생겼다. 나도 교육계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사람인데 하였다. 그러나 노파의 눈에는 부자가 있고 오입쟁이가 있을 따름이오. 교육계에 상당한 이름 있는 사람은 없었다. 형식이가 만일 좋은 세비로 양복에 분홍 넥타이를 메고 술에 취하여 단장을 두르며 여보게 하고 들어왔던들. 노파는 분주히 담뱃대를 놓고 마당에 뛰어내리며 에그 영광께서 오시는구랴 하고 선웃음을 쳤으련만은. 굵은 못이 두루마기에 파리똥 묻은 메꾸자를 쓰고 술도 취하지 아니하고 단장도 두르지 아니하고 여보게도 부르지 아니하는 형식과 같은 사람은 노파의 눈에 극히 하등 사람이었다. 형식은 겨우 입을 열어 오량씨 어디 갔소 하였다. 그러고는 곧 오량에게 C자를 달아 부른 것을 하나였다. 그러나 형식은 아직 남의 이름에 C자를 아니 달고 불러본 적이 없다. 더구나 남의 여자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반드시 C자를 존칭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소우이, 쬐운 사람들은 여학생을 보고는 C를 달고 기생을 보고는 C를 달지 아니할 줄을 알되 형식은 여학생과 기생을 구별할 줄을 모른다. 형식의 생각에는 여학생이나 기생이나 사람은 마찬가지 사람이라 한다. 그러므로 형식은 오량에 C를 붙이는 것이 오르리라 하여 한참 생각한 뒤에 있는 용기를 다하여 오량씨 어디 갔소 한 거시엄마는 말을 하고 생각한 즉 미상불 부끄럽기도 하다. 그리고 노파의 얼굴을 보았다. 노파는 웃음을 참는 듯이 입을 우물우물하더니 오량씨가 손님 모시고 어디 갔소. 왜 그러시오? 어디 갔습니까? 노파는 이것이 과연 시골뜩이구나 하면서 아까 오후에 청량리 나갔소. 여섯 점에 들어온다더니 아직 안이 오구려 하고 성가신 듯이 잘 가오 하는 말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고 만다. 누구요? 하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에 모르겠소. 웬 거롱방인가 왔구먼. 하는 그 노파의 평양 사투리가 들린다. 형식은 일변 실망도 하고 일변 그 노파에게 멸시받은 것이 부끄럽기도 분하기도 하면서 발을 돌렸다. 개월향. 개월양이가 과연 박영채의 변명인가? 하고 개월양의 내력을 물어보고도 싶었으나 노파에게 그러한 멸시를 받고는 다시 물어볼 용기도 안이 나서 그만 대문밖에 나섰다. 형식은 고개를 숙이고 아까 오던 길로 나온다. 아까 올 때 반 남아 늙었으니 하던 목소리로 간다 간다네 나는 간다네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까 모양으로 여럿이 함께 웃는 웃음소리가 들린다. 어찌할까? 하고 형식은 생각하였다. 청량리. 오후에 나가서 여섯 점에 온다던 것이 아직 안이 돌아와? 형식은 이 말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 듯이 생각하고 몸이 오싹하였다. 영체가 혼자 어떤 남자로 더불어 청량리에 가 있어? 더구나 밤이 여덟시나 지났는데 하고 형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형식은 전 속력으로 다방골 천변으로 내려온다. 옳다. 청량리로 가자 하였다. 형식의 귀에 영체가 우는 소리로 형식 씨 나를 건져주시오. 나는 지금 의급하에다 하는 듯하다. 형식은 지금 광층교를 지나는 동대문행 전차를 잡아탈 양으로 구보로 종각을 향하여 뛰었다. 그러나 전차는 찌꾸덩 하고 소리를 내며 종각 모퉁이를 돌아 두어 사람을 내려놓고 달아난다. 형식은 그래도 십여보를 따라갔으나 전차는 본체만체하고 청년회관 앞으로 달아난다. 야시에는 아까보다도 사람이 많이 모였다. 종각 모퉁이 컴컴한 대로써 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는 늙은 총각의 목소리인 듯한 것이 들렸다. 형식은 다음번 오는 전차를 탔다. 신호수가 푸른 등을 들으니 전차는 또 찌꾹하는 소리를 내며 구부러진 데를 돌아간다. 형식은 조민한 생각의 구리개로써 서대문 가는 전차를 잘못 탔다. 형식은 전차에서 뛰어내려서 바로 디뎌어 오는 동대문행을 잡아 탔다. 형식은 손수건으로 이마와 목에 땀을 씻었다. 차장은 형식의 차세를 받고 딸랑하면서 유심히 형식의 얼굴을 본다. 형식의 얼굴은 과연 몹시 붉게 되었더라. 형식은 전차 속을 한 번 둘러보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형식은 전차가 일부러 속력을 뜨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과연 야시에 사람이 많이 내왕하여 운전수는 연애의 두 발로 종을 딸랑딸랑 울리면서 천천히 진행하더라. 형식의 가슴에는 불이 일어난다. 형식은 활동사진에서 서양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질풍같이 달아나는 양을 생각하고 이런 때에 나도 자동차를 탔으면 하였다. 형식은 자기가 종로에서 자동차를 타고 철물교를 지나 배우개를 지나 동대문을 지나 친잠하시는 상어나 버들사이를 지나 청량리를 지나 홍릉 숲속으로 달려가는 것을 상상하였다. 그러고 자기가 어느 집에서 영체가 어떤 사람에게 고생을 당하는가 하고 땀을 흘리며 이 집 저 집으로 찾아다니는 양과 여승들이 빙글빙글 웃으며 모르겠습니다 할 때 자기가 더욱 초조하여 하는 양을 상상하였다. 이때에 누가 형식의 어깨를 툭 치며 요 어디 가는가 한다. 형식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신문기자 신우선이로다. 신우선은 형식의 곁에 앉아 그 대패밥 모자로 부채질을 하며 그래 어떤가 김 장로의 따님이 자네를 사랑하던가 하고 곁에 앉은 사람이 듣는 것도 상관치 아니하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한다. 형식은 잠깐 아까 자기가 김 장로 집에서 선영과 순회를 대하였던 생각을 하고 곧 우선이가 자기의 지금 가는 길에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였다. 형식은 우선의 귀에 입을 대고 여보게 큰일 났네 하였다. 우선은 깔깔 웃으며 아따 자네는 큰일도 많네 또 무슨 큰일인가 한다. 형식은 우선의 팔을 잡아당겨 말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뜻을 표하고 다시 말을 이어 자기의 은인의 딸이 지금 기생으로 서울에 와 있는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정절을 지켜왔는데 지금 여러 유력한 사람들이 그를 자기네 손에 넣으려 하는데 지금 청량리에서 어떤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는 중인데 지금 자기는 그를 구원하러 가는 길이라 하고 마침내 여보게 자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하고 말을 맺었다. 형식은 이러한 말을 할 때 영체가 방금 어떤 남자에게 위급한 위협을 받는 양이 눈에 보이는 듯 하였다. 우선은 응응 그래 응 하고 형식에 가늘게 하는 말을 주의하여 듣더니 그래 그 이름이 무엇인가 본명은 박영채인데 개월양이라고 한다네 하고 개월양이가 과연 박영채인가 하고 의심도 하였다. 우선은 개월양이란 말을 듣고 또 개월양이가 형식의 은인의 따님이란 월량이가 형식을 위하여 정절을 지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우선은 눈이 동그라여지며 여보게 그게 참말인가 하고 형식의 얼굴을 보았다. 형식은 조민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듯 숨소리가 커지며 참말일세 참말이야 하고 영채가 어제 저녁에 자기를 찾아왔던 말과 자기를 찾아와서 신세 타령을 하던 말과 자기가 방금 다방골 뭘 향해 집으로 다녀온다는 말을 하고 다시 그런데 나를 좀 도와주게 한다. 도다이먼 슈텐 동대문이어시다 하는 차장의 소리에 두 사람은 말을 끊고 전차에서 내렸다. 아직도 청량이 가는 전차가 오지 아니하였다. 우선이가 형식의 말을 듣고 놀란 것은 까닭이 있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우선이도 개월양을 처음 보고 그만 정신을 잃은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이라. 우선은 베개 하나도 쉽지 아니한 호남자였다. 통체는 좋겠다. 구변이 있겠다. 나이는 불과 25,6세로 돼 문여시를 깨끗이 하겠다. 원래 이 서울의 똑똑한 집 자손으로 부귀한 집 자제들과 친분이 있겠다. 게다가 당시 서슬이 푸른 대신문의 기자였다. 이러므로 그는 계집을 흐리는 데는 가진 능력과 자격이 구비하였었다. 그는 여러 기생을 상종하였고 또 연극장에 차리는 방에 출입하여 산패며 광대도 희롱하였었다. 이렇게 말하면 신우선이란 사람은 계집 궁둥이나 따라다니는 망 기자와 같이 들리되 그 얘기는 시인의 아량이 있고 신사의 풍채가 있고 정성이 있고 의리가 있었다. 그의 친구는 그의 방탕함을 책망하면서도 오히려 그의 재조와 쾌활한 기상을 사랑하였다. 신우선이는 지나 소설에 뛰어나오는 풍류 남자라 함은 형식이 그를 평한 말이니 과연 그는 소주, 향주, 금방의 당나라 시절 호협한 청년의 풍이 있었다. 신우선이가 계월양에게 마음을 둔 것은 한 달쯤 전이었다. 우선은 자기의 힘을 믿음에 월량도 의뢰 자기의 손에 들려니 하였다. 월량이가 여러 부호가 자제해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일생을 의탁할 만한 영웅 제자를 구함이라 하고 자기는 좋게 그 후보자가 되리라 하였다. 그래서 우선은 남들이 돈과 유격으로 월량을 달랠 때 자기는 인물과 재조와 기상으로 월량을 달래리라 하였다. 물론 우선은 돈으로 경쟁할 만한 힘은 없었다. 그래서 우선은 밤마다 시를 지어 혹은 우편으로 혹은 직접 월량에게 주었다. 이러노라면 월량은 자기의 인격과 천재를 알아보고 이제야 내 배피를 만났구나 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자기에게 안기려니 하였다. 그러하면 즈음의 형식에게서 이러한 말을 들으니 놀라는 것도 마땅하다. 신우선은 전차 오기를 기다리면서 괴로워하는 형식의 얼굴을 보았다. 발전소에서는 쿵쿵쿵쿵 하는 발동기 소리가 나고 누런 복장 입은 차장과 운전사들이 전등빛 아래 왔다 갔다 하였다. 우선은 생각하였다. 오량이가 나더러 평양 친구를 묻던 것이 그 때문이로구나 하였다. 한 번 우선이가 오량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오량이가 농담 모양으로 웃으며 나리께 평양 친구가 계세요? 하고 우선하게 물었다. 우선은 오량이가 평양 사람이니까 평양 친구를 묻는 줄로 알고 이삼이는 되지 하였다. 오량은 그래 그 어른들은 다 무엇을 하시는가요? 하였다. 이때 오량은 첫째 이 형식의 거처를 알려함과 평안도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알려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월량도 평양도 학생들이 많이 서울에 와 있는 줄을 알 것만은 몸이 기생이 되어서는 그 평양도 학생들과 또 평양도 사람 신사들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월량에게도 평양도 신사가 삼사인 놀러 왔었다. 그네들은 다 번쩍하는 양복을 입고 일본 말로 해와를 하며 동경에서 가서 대학교에 다니던 이야기를 하고 매우 젠채하며 신사인채 하였다. 그러나 오량은 4년 전 부병류에서 월화가 저것들은 허자비에 옷을 입힌 것이라 하던 말을 생각하고 저들도 역시 허자비에 옷을 입힌 것이라 하였다. 그러고는 오량의 생각에 저것들이 평양도 사람으로 서울에 와 있는 인류 신사인가 하고 자기의 고향을 위하여 슬퍼하였었다. 그러하던 차에 우선이가 평양도 친구가 이삼인 있지 하는 말을 듣고 행여나 그 속에 월화의 이상적 인물이 대임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기다리는 이영식이나 아닌가 하였다. 오량의 눈에는 우선은 조선의 드문 남자라 하였다. 옛날 시에 있는 듯한 남자라 하였다. 그리고 그 의식의 호탕함을 더욱 사랑하여 월화 형님에게 보였으면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우선의 친구라 하면 상당한 사람이려니 하고 그래 그 어른들은 다 무엇을 하시는가요? 하고 물음이라. 우선은 혹은 교사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실업도 한다 하였다. 오량은 더욱더욱 유심하게 그 중에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이름이 있어요? 하였다. 우선은 유심히 오량의 얼굴을 보며 옳지. 저 계집이 본고양 사람 중에 배피를 구하는구나. 하고 얼만큼 시기하는 생각이 나서 그 중에 이영식이란 사람이 제일 유명하지만은 하고 이영식의 가치를 낮추기 위하여 하지만은 애 힘을 주었다. 오량은 가슴이 갑자기 뛰었다. 그러나 그 빛을 감추고 아양을 부리며 유명하지만은 어때요? 하였다. 우선은 자기가 친구의 험담을 한 듯하여 적이 부끄러운 생각이 나면서 음 이영식이가 좋은 사람이지 매우 유망하지 하고는 그래도 행여나 이영식에게 오량을 빼앗길까 두려워 아직 유치하지 때를 못 벗어서 하고 자기보다 훨씬 낮은 사람 모양으로 말하였다. 물론 이것이 거짓말은 아니라 우선은 결코 형식을 자기보다 인격자로나 학식으로나 문필로나 숭하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뿐더러 자기와 평등이라고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래서 형식은 우선 한문이 부족하니까 하고 형식이가 자기보다 일문과 영문이 넉넉한 것은 생각지 아니한다. 그러고 자기는 어디까지든지 형식의 선배로 자처하며 형식도 구태여 우선과 평등을 다투려 하지 아니하고 우선이가 선배로 자처하면 형식도 우선을 선배 모양으로 대접하였다. 그러하다가 일전에 우선이가 형식에게 허교하기를 청할 적에도 형식은 윗사람에게서 허락을 받는 모양으로 극히 공손하였다. 그러나 우선은 결코 형식을 미화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였다. 우선은 형식의 유명함을 진실로 믿었다. 그러므로 오량에게 유명은 하지만은 아직 때를 못 벗었어 한 것은 결코 형식을 비방함이 아니오 자기가 형식에게 대한 진정한 비평을 말한 것이라. 아 그때 내가 오량에게 형식을 소개한 것이 이러한 뜻을 가졌던가 하고 다시금 전차를 기다리고 섰는 형식을 보았다. 형식은 조민한 듯이 왔다 갔다 하며 동편만 바라보고 어째 전차가 아니오는가 밤이 깊었으니까 삼십분에 한 번씩만 다니는가 하고 우선은 형식의 괴로워함을 동정하였다. 형식은 애처로워서 우선을 손에 꼭 쥐며 참 오늘 저녁 힘을 써주게 하였다. 이로운 형식의 지금 경우에는 우선이 밖에 믿는 사람이 없었다. 우선이만 자기를 도와주면 영체는 건져낼 수가 있거니 하였다. 우선은 걱정 말게 하고 돌아서면서 픽 웃었다. 그 웃음에는 까닭이 있었다. 우선은 경성학교 교주 김남작의 아들 김현수와 배명식 양인이 어량을 청량리로 데리고 갔단 말을 어량의 집에서 듣고 어량은 지금 저녁에는 김현수의 손에 들어가는 줄을 짐작하였다. 그래서 우선은 빨리 종로 경찰서에 가서 형사에게 말을 하여 기속하여 후원을 청하고 김현수의 개교를 깨트리려 하였다. 어량을 아주 김현수의 손에서 뽑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신문에 발표하여 실컷 분풀이나 하고 혹 될 수 있으면 김현수에게서 맥주값이나 빼앗으려 하였다. 아까 철물교에서 전차를 탄 것은 바로 종로 경찰서로서 나오던 길이었다. 그러한 일이려니 이제 들어본 즉 어량은 형식에게 마음을 바친 사람이라 한다. 미상불 시기로운 생각도 없지 아니하나 형식의 뜻을 이뤄줌이 옳은 일이라 하였다. 두 사람은 청량사에 다다랐다. 두 사람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종로 경찰서의 형사였다. 우선은 김현수의 가는 집을 잘 알았다. 그 집은 우물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라. 여러 암자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조용한 암자였다. 우선은 형식에게 손짓을 하여 문 밖에 서 있으라 하고 가만히 안에 들어갔다. 형식은 여기 영체가 있는가 하고 다리를 떨며 귀를 기울였다. 똑똑지는 아니하나 여자의 기로워하는 소리가 나는 듯하다. 형식은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한 걸음 더 들어서서 귀를 기울였다. 과연 여자의 기로워하는 소리로다. 형식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뛰어들어갔다. 방에는 불이 켜있고 문을 닫혔는데 머리를 깎은 사람의 그림자가 얼른얼른 한다. 형식의 호흡은 차차 빨라진다. 우선이가 창으로 엿보다가 고양이 모양으로 가만 가만히 나오면서 형식의 어깨에 손을 짚고 가늘게 일본말로 모 담에다 벌써 틀렸다. 한다. 형식은 그만 눈에 불이 번뜻 하면서 훅 하고 텐마루에 뛰어오르며 구두시는 발로 영창을 드립 영창은 와지끄 하고 소리를 내며 방 안으로 떨어져 들어간다. 형식은 영창을 떠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발길로 차 넘겼다. 어떤 사람이 형식의 팔을 잡는다. 형식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이놈 배명식아 하고는 기가 막혀 말이 아니 나온다. 형식은 안이 잡힌 팔로 배앗감의 면상을 힘껏 때리고 아까 형식의 발길에 채여 거꾸로진 사람을 힘껏 이삼차나 발길로 찼다. 그 사람은 저 변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형식은 이놈 김현수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고는 넘어져 깨어진 영창을 들었다. 여자는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흑흑 느낀다. 손과 발은 동여매였다. 그리고 치마와 바지는 찢겼다. 머리채는 풀려 등에 깔렸고 아랫 입술에서는 빨간 피가 흐른다. 방 한편 구석에는 맥주병과 얼음 그릇이 넘너른 하고 어떤 것은 깨어졌다. 형식은 얼른 치마로 몸을 가리고 손발 동여맨 여자를 안아 일으켰다. 여자는 얼거메인 두 손으로 낯을 가리운 대로 울기만 한다. 우선도 방 안에 들어왔다. 얼거메인 손발을 풀면서 형식 더러 두 사람은 포박되었네 하고 웃는다. 형식은 이러한 경우에 웃는 우선을 원망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선은 이러한 사건을 형식의 모양으로 그리 큰 사건이라고는 생각지 아니한다. 우선은 천하만사를 웃고 지내려는 사람이었다. 형식은 얼굴에 꼬옥 대고 있는 여자의 손목을 풀었다. 그러나 여자는 여전히 손을 낯에서 떼지 아니하고 운다. 형식은 얼만큼 분한 마음이 쓰러지고 냉정하게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 형식은 우뚝 서서 옷고름이 온통 풀어지고 옷이 흘러내려 하얀 허리가 한 뼘이나 내어놓인 것을 보고 새로운 슬픔이 생긴다. 형식은 이것이 과연 박영채인가 하고 박영채가 아니면 좋겠다 하였다. 그러고 그 옷을 보고 머리를 보았다. 물은 그 여자는 모시 치마도 입지 아니하고 서양 머리도 쪽지지 아니하였다. 형식은 그 치마를 만든 감히 무슨 비단 연이 할 따름이요 무엇인지를 몰랐다. 머리에 빛빛 같은 외중 댕기를 들이고 손에는 누런 빛 있는 옥지완 을 꼈다. 형식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차마 그 얼굴을 보고자 아니하였나니 대개 그 얼굴이 박영채일까 보아 두려워 함이라. 우선은 그가 오량인 줄 알았다. 그러나 오량이가 그 친구 되는 이영식의 은인의 따님이요 또 이영식을 위하여 정절을 지킨다는 말을 듣고는 오량들어 예 오량아 하고 부르기도 미안하고 또 오량의 곁에 가까이 가기도 미안하였다. 그래서 한 걸음쯤 형식의 뒤에 서서 형식의 하는 양만 보고 섰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체 손을 대고 울 뿐이라. 형식도 뭐라고 부를 줄을 몰라 한참이나 우트커니 섰다가 그 여자더러 여보시오 그 짐승놈들은 포박되었으니 안심하시오 하였다. 안심하시오 하는 형식도 그 안심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 그 짐승놈들이 포박되고 아니 되기에 무슨 안심하고 안심 아니함이 있으리요. 아까 우선이가 형식에게 한 말과 같이 뭐 다해다가 아니뇨. 우선은 참다 못하여 여보시오 박영채씨 하였다. 우선은 그 여자가 워량인 줄을 알며 또 워량은 즉 박영채인 줄을 알았다. 그러므로 한 달 동안이나 예 워량아 하던 것을 고쳐 여보시오 박영채씨 한 것이라 갑자기 씨를 달고 예를 변하여 여보시오 하기가 보통 사람에게는 좀 어려운 이연만은 우선에게는 그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선은 다시 여보시오 박영채씨 여기 이영식 형이 오셨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여자는 몸을 흠짓하여 두 손을 갑자기 떼더니 정신없는 듯한 눈으로 형식을 본다. 형식도 그 얼굴을 보았다. 그는 워량이었다. 박영채였다. 영채도 형식을 보았다. 그는 형식이었다. 이 형식이었다. 형식과 영채는 한참이나 나무로 새긴 사람 모양으로 마주보았다. 우선은 말없이 마주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렇게 세 사람은 한참이나 마주보았다. 이윽고 우선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다음에 형식과 영채의 눈에도 눈물이 돌았다. 영채는 피 흐르는 입술을 한 번 더 꼭 물었다. 옥으로 깎은 듯한 영채의 앞니박이 빨갛게 물이 든다. 형식은 두 팔로 가슴에 안으며 고개를 돌린다. 우선은 형식과 함께 고개를 돌렸다. 형식은 소리를 내어 운다. 영채는 다시 앞으로 쓰러지며 운다. 우선도 입술을 물고 옷소매로 눈물을 씻었다. 종소리가 서너 번 똥 똥 울어온다. 형사는 김연수 배명식 양인에게 박승을 지워 마당으로 끌고 들어왔다. 형식은 당장 마주나가서 그 두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뼈를 갈아먹고 싶었다. 두 사람은 그래도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네는 결코 후회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네의 생각에 기생같은 계집은 시키는 말을 아니 들으면 강간을 하여도 괜찮지 않다 한다. 그네는 여염집 부인이 남의 남자와 일통함이 죄인 줄을 알건만은 기생같은 것은 늘에 아무나 희롱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다. 여염집 부녀에게는 정절이 쓰되 기생에게는 정절이 없는 것이라 한다. 과연 그네의 생각하는 바는 옳다. 법률상 기생은 소리와 춤으로 객을 대하는 것이라 하건만은 기실은 어느 기생치고 밤마다 소의 손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김현수나 배명식의 생각에 기생이라는 계집사람은 모든 도덕과 모든 인륜을 벗어난 일종 특별한 동물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오늘 저녁에 한 일이 결코 도덕이나 양심에 거슬리는 행여인 줄로는 생각지 아니한다. 다만 기차는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 부녀의 의사를 거슬리고 육교를 한 것을 강간죄라 할 것이 두려울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네가 만일 이 자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내일 아침부터는 자기네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 줄로 알 것이라. 다만 배명식은 소위 교육자라는 명목을 띄고서 이러한 허물로 박승을 지게 되면 경성학교의 학감의 지위가 위태로울 것을 근심하였을 뿐이라. 형식은 분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 두 사람을 보았다. 김현수로 말하면 마땅히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위 교육자라 일컫는 배명식이가 이런 대제약을 범하였음을 보고 더욱 분하여 하였다. 형식은 배의 곁에 서며 조롱하는 목소리로 여보 배형 이게 무슨 짓이요? 교육가로 강간이란 말이 웬말이요? 하였다. 배명식은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이영식아 왜 이 일에 참견하는가 하고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리고 이영식은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는 놈이라 하고 괘심하게도 여겼다. 자기가 강간죄를 범하였으니 형사에 포박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상관없는 이영식에게 책망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랴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아마 이영식도 표면으로는 품행이 단정한 채 하면서도 속으로 기생집에를 다녀 원량과 친하였다가 자기가 원량을 손에 넣으려는 것을 시기하여 형사를 데리고 온 것이라 하였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영식이가 상관도 없는 일에 형사를 데리러 오며 저렇게 성낼 까닭이 없으리라 하였다. 배명식은 직접으로 자기 이해에 상관되는 일이 아니고는 슬퍼할 줄도 모르고 괴로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 자기의 자식이 칼로 손가락을 조금 뱀 것을 보면 명식은 슬퍼할 줄을 알지만 남의 집 아들이 죽는 것을 보더라도 참 슬퍼합니다 하고 입으로는 남보다 더 간절한 듯이 말하는 대신에 마음으로 슬퍼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로다. 만일 영체가 자기의 누이 동생이거나 딸이었던들 남이 영체를 강간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형식보다 더욱 분을 내어 칼을 들고 덤비려니와 영체가 누이도 아니여 딸도 아님으로 그가 강간을 받아도 관계치 않고 죽더라도 관계치 않다 한다. 형식은 김현수를 대하여 여보 당신은 기족이요? 기족이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는 아니지요. 당신도 4,5년간 동경에 유학을 하였어. 당신이 어느 해석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시오? 당신은 일생을 교육사업에 바친다고 한 말을 하고 형식은 발을 굴렀다. 현수는 시골 상놈한테 큰 수모를 당한다 하였다. 안만하여도 나는 남작이요. 수십만원 부자요. 너는 가난한 일서생이로구나. 지금은 내가 나를 이렇게 모욕하되 장차 내가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릴 날이 있으리라 하였다. 나는 이렇게 형사에게 포박을 당하더라도 내일 아침이면 놓여 나올 수 있건만은 너는 한번 옥에 들어가기가 바쁘게 일생을 그 속에서 썩으리라 하였다. 네가 아무리 행실이 단정하다 하더라도 일생에는 무슨 허물도 있으려니 그때에는 내가 오늘 받은 수모를 내게 갚으리라 하였다. 그러고 아까 영체를 안던 쾌미를 생각하며 중도에 방해를 더한 형식의 행위가 괘씸하다 하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말할 바가 아니니 애 딸은 청량리 솔수풀 속에서는 남작의 권위와 황금의 힘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형식이가 두 사람을 크게 책망할 줄 알았더니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행실 잘하기를 가르치는 모양으로 말함을 보고 형식은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도련님이라 하였다. 만일 내가 형식이가 되었으면 이러한 때를 당하여 실컷 꾸질함이나 톡톡히 하여 분풀이를 하련만은 하였다. 그러나 형식으로는 이보다 이상 더 심한 책망을 할 줄을 몰랐다. 그래서 형식이가 마침내 다시 한번 발을 구르며 여보 사람들이 되시오 하였다. 형식은 생각에 아마 이만하면 저 두 사람들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생겨 다시는 이러한 일을 아니하리라 하고 아프게 후회할 줄을 믿었다.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앉았는 것은 아마 자기의 말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생겨 그러하는 것이오니 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기실 부끄럽기는 하였으나 후회하지는 아니하였다. 우선은 참다 못하여 여보게 자네는 영채 씨 모시고 들어가게 이 일을 내가 맡음세 하였다. 열한 시가 넘어서 영채는 집에 돌아왔다. 형식은 영채의 집 문 앞까지 왔다가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 청량리로서 다방골까지 오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아니하였다. 차마 말을 할 수도 없고 서로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쁜 줄도 슬픈 줄도 오르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두 사람은 생각이 많기는 많으면서도 또한 아무 생각이 없음과 같았다. 줄여 말하면 두 사람은 아무 정신도 없이 집에 돌아온 것이라. 영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 방에 들어갔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내어 울며 쓰러졌다. 노파는 저편 방에서 잠이 들어 있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치마도 안이 입고 뛰어나와 영채 영채의 방문 밖에 와서 영채의 울어 쓰러진 양을 보고 왜 늦었느냐 왜 우느냐 하면서 영채의 찢어진 옷을 보았다. 그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며 빙긋이 웃었다. 영채가 오늘은 서방을 맞았구나 하였다. 자기도 15,6세 적에는 영채와 같이 누구를 위하는지 모르게 정절을 지키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민감사의 아들에게 억지로 정절을 깨트림이 되던 일을 생각하였다. 자기도 그때 대어드는 민감사의 아들을 팔로 떠밀다가 인연 괘씸한 년 하는 책망을 듣고 울던 일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는 자기는 기쁘게 남자를 보게 된 것을 생각하였다. 또 같은 남자와 오래 있기보다는 가끔 새로운 남자를 대하는 것이 더 즐겁던 것도 생각하였다. 나는 19살 적에 적어도 100명은 남자를 대하였는데 하고 영채가 오늘에야 비로소 남자를 대하게 된 것을 불쌍하게 여겼다. 그리고 영채가 지금까지 남자를 대하지 아니하므로 얼만큼 교만한 마음이 있어 항상 자기를 멸시하는 빛이 있더니 이제는 영채도 자기에게 대하여 큰소리를 못하리라 하고 또 한 번 빙긋이 웃었다. 치마를 왜 찢겨 치마를 찢기도록 반항할 것이 무엇이여 하고 노파는 흐득 느끼는 영채의 등을 보며 생각한다. 못생긴 김현수가 영채에게 떠밀치우던 양과 더 못생긴 배명식이가 떠밀치우고 약을 부리는 영채의 팔을 잡아주던 양과 영채가 이를 빠드득 하고 갈던 양을 생각하고 노파는 또 한 번 웃었다. 못생긴 년. 저마다 당하는 일인데 하고 노파는 영채가 아직 철이 나지 못하여 그러함을 속으로 비웃었다. 남작의 아들. 그 좋은 자리에 하고 영채가 아직 철이 아니 나서 좋은 자리를 몰라보는 것이 가엾기도 하고 가증하기도 하다. 내가 젊었다면 하고 시기스럽기도 하였다. 지금이야 누가 나를 돌아보아야지 하고 늙은 것이 분하기도 하였다. 나는 저 못생긴 영감쟁이도 좋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 게다가 남작의 아들을 마다고 하는 영채가 믿기도 하였다. 그러고 지나간 4, 5년 동안 영채가 밤에 손님을 치렀다면 1년에 100명씩을 치르더라도 한 번에 5원 치고 500명에 2500원쯤은 더 벌었을 것을 내가 약하여 전연의 미련한 고집을 들어주었구나 하고 영채를 발길로 차고도 싶었다. 그동안 영채를 공연히 먹여주고 입혀준 것이 한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손을 치르기 시작하였는데 하고 여간 천원 돈에 영채를 김현수에게 파는 것이 아깝다. 이대로 한 2, 3년 더 두고 이전에 미친 것을 봉창하리라 하였다. 옳지. 그것이 상책이다. 하고 또 한 번 웃었다. 만일 김현수의 첩으로 팔더라도 이번에는 2,000원을 청구하리라. 김현수가 이제는 2,000원이 아니라 2만원이라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옳다. 그것이 좋다. 영채를 오래 두면 혹 병이 들지도 모르니 약값을 없이 하고 혹 송장을 치르는 것보다 한꺼번에 2,000원을 받고 팔아버리는 것이 좋다. 하였다. 내일 아침에는 식전에 김현수가 오렸다. 오거든 그에게 계약을 하리라 하고 또 한 번 웃었다. 노파는 영채가 점점 느끼는 양을 보았다. 그러고는 양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무서운 마음이 생겼다. 한 번 평양에 있을 때 김윤수의 아들이 억지로 영채의 몸을 범하려다가 영채가 품에서 칼을 내어 제 목을 찌르려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 후부터 김윤수의 아들이 독한 계집년 하고 다시 오지 아니하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고 노파는 얼른 영채의 방안을 둘러보고 또 영채의 손을 보았다. 혹 칼이 없는가 하고 그러고 노파의 머리에는 칼 앞편 우물 한강이란 생각이 휙휙휙 돌아간다. 노파는 소름이 쭉 끼쳤다. 그리고 영채를 보았다. 영채는 두 손으로 제 머리채를 감아지었다. 영채의 등은 들먹 들먹 한다. 노파는 눈이 동그래 졌다. 영채는 벌떡 일어나 시퍼런 칼을 뽑아 들고 자기에게 달려들어 이녀나 이 도둑녀나 하고 자기의 가슴을 푹 찌르고 칼을 둘러 자기의 갈비뼈가 부걱부걱 하고 소리를 내는 듯하다. 또 영채가 그 칼을 뽑아 자기의 목을 찌르니 빨간 피가 콸콸 솟아 자기의 얼굴과 팔에 뿌려지는 듯하다. 노파는 또 한 번 흠짓 타면서 길게 한숨을 쉬었다. 노파는 가만히 영채의 문 안에 들어섰다. 영채는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잣말로 오라 형님 오라 형님 하며 빠드득 이를 간다. 노파는 흠짓하고 도로 문 밖에 나섰다. 영채를 달래자 하였다. 그러고 영채가 불쌍하구나 하였다. 영채를 꼭 안아주자 하였다. 8년 동안이나 길러온 내 딸이로 구나 하였다. 그리고 빙글에 웃으며 오랭아 예 오랭아 하면서 문 안에 들어갔다. 예 오랭아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파는 영채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서 영채의 등을 흔들며 예 오랭아 왜 우느냐 하였다. 영채는 고개를 들어 노파를 보았다. 그 치마도 안이 입은 두 다리와 뚱뚱한 몸뚱이가 구역이 날듯이 더럽게 보인다. 더구나 그 음흉하고도 간사하여 보이는 눈이 더욱 불쾌하다. 저 노파는 내 피를 빨아먹고 저렇게 뚱뚱하여 졌구나. 내가 7년간 가진 고락을 다 겪은 것도 저 노파 때문이오. 내가 19년 동안 지켜오던 정절을 이렇게 더럽히게 됨도 저 노파 때문이로구나. 인연의 할멈쟁이를 빠싹빠싹 깨물고 씹어주고 싶구나 하였다. 오늘 나를 청량위에 보낸 것도 저 노파의 깨로구나. 저 노파가 내가 이렇게 될 줄을 알면서 나를 청량위에 보내었구나 하고 원망스럽게 노파를 보았다. 노파는 피가 선 영체의 눈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억지로 참고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웬일이냐 내 입에 피가 묻었구나 입술이 터졌느냐 영체는 이것이 다 너 때문이로다 하면서 내가 깨물었어 뜯어먹을 양으로 깨물었어 남들이 내 살을 다 뜯어먹는데 나도 내 살을 뜯어먹을 양으로 깨물었어 이 말을 할 때 영체는 노파의 두텁게 생긴 입술을 깨물어 뜯고 싶었다. 노파는 곁에 있는 수건을 집어들고 영체의 목에 팔을 걸며 아프겠구나 피를 재씻자 한다. 노파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영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난다. 영체는 노파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보고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남았구나 하면서 노파가 수건으로 자기 입에 피를 씻는 것을 거절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고 저 노파의 눈에도 눈물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영체가 7년 동안이나 노파와 함께 있으되 아직 한 번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한 번 노파의 어금니에 구름이 들어서 사흘 동안이나 눈물을 흘려본 일이 있으나 그 밖에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든가 또는 제 신세를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을 보지 못하였다. 영체는 노파의 눈물을 보고 저 눈물 맛은 쓰고 차리라 하였다. 영체는 물어뜯긴 입술이 아픈 줄도 모른다. 노파는 입술이 아플까 보아서 부드러운 명주 수건으로 가만 가만히 피를 씻는다. 씻으면 또 나오고 씻으면 또 나오고 깊이 박힌 두 앞잎발 자국으로 새빨간 핏방울이 연하여 솟아나온다. 명주 수건은 그만 피로 울긋불긋하게 대고 말았다. 노파는 휘하고 한숨을 쉬며 그 피 묻은 수건을 물에 비추어본다. 영체도 그 수건을 보았다. 저것이 내 피로구나. 저것이 내 부모께 받은 피로구나 하였다. 그러고 치마 앞자락이 찢어진 것을 생각하고 아까 청량이 이를 생각하고 후 이 피가 이제는 더러운 피가 되었구나 하고 노파에게서 피 묻은 수건을 빼앗아 입으로 빡빡 찢으며 또 이 피가 더러운 피로구나 더러운 피로구나 하고 몸을 우들 떤다. 영체의 눈앞에는 아까 청량이에서 만나던 광경이 더욱 분명하게 보인다. 김현수의 그 짐승 같은 눈 그 곁에 서서 땀내 나는 손수건으로 영체의 입을 틀어막던 배의 명식의 모양 배의 명식이가 영체의 두 팔을 꽉 붙들 때 미친 듯한 김현수가 두 손으로 자기의 두 귀를 꽉 붙들고 술 냄새와 구린에 나는 입을 자기 입에 대던 모양 이 계집을 비끄러맵시다 하고 김현수가 자기의 두 팔을 붙들고 배의 명식이가 눈을 찡긋찡긋 하며 자기의 두 팔목을 대님짝으로 동염해던 모양 그러한 뒤에 인연 이 발길 연 이제도 하고 김현수가 깔깔 웃던 모양이 더욱 분명하게 보인다 영체는 두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발버둥을 치며 칼을 주시오 칼을 주시오 이 입술을 베어내어 버리렵니다 칼을 주시오 하고 운다 노파는 영체를 껴안으며 예 예 워량아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 하고 노파의 눈에 아까 고였던 눈물이 영체의 머리 위에 떨어진다 예 워량아 참으려무나 참아 영체의 몸은 추워하는 사람 모양으로 떨린다 영체는 또 아랫입술을 꼭 물었다 따끈따끈한 핏방울이 영체의 가슴에 있는 노파의 손등에 떨어진다 노파는 얼른 영체의 어깨 위로 영체의 얼굴을 보았다 영체의 입술에서는 샘물 모양으로 피가 솟는다 앞니발에 빨갛게 핏물이 들고 이빨 사이로 피거품이 나와서는 눈과 뺨을 가려 그림자의 영체의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과 같다 노파는 영체의 가슴 안았던 팔을 풀어 영체의 목을 안고 영체의 뺨에 자기의 뺨을 비볐다 영체의 뺨은 불덩어리와 같이 덥다 노파는 흑흑 느끼며 워량아 내가 잘못하였다 내가 잘못하였다 워량아 참아라 내가 죽일 연이로다 하고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다 노파는 워량이가 이처럼 마음이 굳은 계집인 줄은 몰랐구나 하였다 내가 잘못하여 불쌍한 워량의 피를 흘리는 구나 하였다 아 어여쁜 워량 내 딸 워량이 하고 노파는 마음속으로 합장 재배 하였다 노파는 더욱 울음소리를 내며 영체의 뺨에다 제 뺨을 비비고 영체의 향내 나는 머리카락을 입으로 씹었다 영체에 찢기고 구겨진 치마 앞자락에는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졌다 영체가 이빨로 물어 뜨든 피 묻은 명주 수건 조각이 영체의 발 앞에 넘로로 하여 전등빛에 반짝반짝 한다 아롱 아롱한 자루에 너 비스듬히 벽에서 온 가야꼬가 웬일인지 두어 번 스르릉 운다 저편 방에서 노파를 기다리던 영감쟁이가 허리띠도 아니 메고 영체의 문 밖에 와서 흥 울기들은 왜 한다 형식은 집에 돌아왔다 노파는 형식이가 전에 없이 늦게 온 것을 보고 제 방에 누운 대로 왜 늦으셨어요 한다 그러나 형식은 대답도 아니하고 자기의 방에 들어가 불을 켜고 모자도 쓴대로 두루마기도 입은 대로 책상 앞에 앉았다 노파는 대문을 잠그고 가만 가만히 형식의 방문 앞에 와서 형식의 얼굴을 보았다 형식은 눈을 감고 앉았다 노파는 요새 형식에게 무슨 걱정이 있는고 하였다 형식은 이 집에 3년이나 있었다 그러므로 노파는 형식을 친자식과 같이 동생과 같이 여겼다 이제는 형식은 자기 집에 유아는 계기 아니요 자기의 가족과 같이 여겼다 그러므로 부엌에서 형식의 밥상을 차릴 때에도 이것은 내 집에 와서 돈을 주고 밥을 사먹는 손님의 밥이라 하지 아니하고 수십년 전에 자기의 남편의 밥상을 차리던 생각과 정성으로 하였다 노파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다 노파의 이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는 형식 뿐이었다 형식도 노파를 잘 사랑하고 공경하였다 형식은 노파에게 극히 경대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니 모양으로 친하게 정답게 하였다 형식은 노파가 무슨 걱정을 하는 양을 볼 때에는 담배를 들고 노파의 방에 가거나 노파를 자기의 방에 청하여다가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노파를 위로하였다 그러면 노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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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열심히 노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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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파를 위로하는 말과 같았다 노파는 이 세상에 친구도 없고 글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 지식을 얻을 때는 형식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노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대개 형식에 위로하는 말에서 얻은 것이라 형식의 말은 노파에게 대하여는 철학이요 종교였다 그러나 노파는 이것을 형식에게서 얻은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것은 제 속에서 나오는 지식이거니 한다 이는 결코 남의 은혜를 잊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게서 얻을 줄을 모르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노파가 형식을 위로하려 할 때에는 첫 마디만 들으면 형식은 노파의 하려는 말을 대강은 짐작하고 혼자 빙긋이 웃곤 한다 형식에게서 들은 재료로 곧장 새로운 명제를 국리하여 내는 수도 있었다 노파의 하는 말은 자기에게 들은 것인 줄은 알면서도 같은 말이라도 노파의 입으로서 나오면 새로운 맛이 있었다 다 같이 세상이란 다 그렇고 그렇지요 하는 말이라도 형식의 입에서 나올 때와 노파의 입에서 나올 때와는 뜻과 맛이 달라진다 이러므로 형식은 노파에게서 제가 하던 말을 도로 들으면서도 큰 의로를 받았다 그러나 노파가 특별히 발명한 진리인 듯이 형식의 하던 말을 낭독할 때에는 형식은 웃음을 금지 못하였다 아무려나 노파도 형식을 좋아하고 형식도 노파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형식도 노파를 불쌍히 여기고 노파도 형식을 불쌍히 여겼다 노파는 젊었을 때 어떤 양반집 종이었다 그러다가 그 양반집 대감의 씨를 배에 받아 한참은 서슬이 푸르렸었다 그 대감의 사랑은 극진하여 동무들도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도 동무들에게 자랑하였었다 그러나 노파는 그 늙은 대감에게 만족지 못하여 몰래 그 대감집에서 다니는 어떤 젊고 어여쁜 문객과 밀통하다가 마침내 대감에게 발각되어 그 문객은 간 곳을 모르게 되고 자기는 인두로 하문을 지짐이 되어 그만 사오사게 영화가 일조의 한바탕 꿈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노파는 벼슬하는 양반의 세력 좋음을 잘 보았다 그의 생각에 세상에 벼슬을 못하는 남자는 불쌍한 사람이라 한다 그래서 노파는 3년 전부터 형식에게 벼슬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웃으며 나와 같은 사람에게 누가 벼슬을 주나요 하였다 노파는 형식의 재주있음을 알고 사람이 좋음을 안다 그러므로 형식은 마땅히 벼슬을 하여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노파는 형식을 찾아오는 금줄 두르고 칼찬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왜 우리 형식씨는 벼슬을 아니하는고 하고 혼자 형식을 위하여 괴로워 한다 그래서 그 금줄 두르고 칼찬 손님이 돌아가면 의뢰 왜 나리께서는 벼슬을 아니하셔요 한다 그때마다 형식은 내게야 누가 벼슬을 주나요 하고 웃는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하여도 형식이가 듣지 아니함을 보고 노파는 1년 전부터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형식에게 벼슬하는 친구들이 찾아오는 양과 여러 사람들이 이선생이라고 부르는 양을 보고 대체 형식도 벼슬은 아니할 망정 저 사람들만은 하거니 하고 혼자 위로한다 그래서 근래에는 형식을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근래에는 형식을 부를 때 날이라 하지 않고 선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벼슬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도 아직도 가슴속에 깊이 박혔다 노파는 한참이나 문 밖에 서서 형식의 하는 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려다가 아마 무슨 생각을 하는 게지 하고 가만 가만히 제 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못 들고 가끔 가끔 담배를 피워물고는 머리를 내어밀어 형식의 방을 건너다 보았다 그러나 노파가 한참을 자고 나서 건너다 볼 적에도 형식의 방에는 아직 불이 아니 꺼졌더라 형식은 노파가 문 밖에 와 섰는 줄도 모르고 영체를 생각하였다 청량사에서 보던 광경을 생각하였다 김현수가 영창을 떠들고 일어나던 것과 영체의 입에서 피가 흐르든 것과 영체의 옷이 흘러내려 하얀 허리가 한 뼘이나 드러났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우선이가 모담에다 하던 것을 생각하였다 영체는 과연 김현수에게 몸을 더럽힘이 되었는가 하고 생각을 하였다 우선이가 창으로 엿보고 모담에다 하던 것이 무슨 뜻인가 하였다 그것이 벌써 영체의 몸은 더러워졌다 하는 뜻일까 또는 우선이가 다만 더러워질 뻔하던 것을 보고 그러하였음이 아닐까 형식은 자기의 발길로 영창을 차기 전에 한 번 창으로 엿보았다면 좋을 것을 하였다 암만하여도 우선이 모담에다 하던 뜻을 영체의 몸은 먼저 더러워졌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싫다 마침 더러워지려 할 때 하늘의 도움으로 나와 우선이가 영체를 구원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 그렇다 하고 형식은 안심하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 손발을 동여맨 것이 무슨 뜻일까 그 치마와 바지가 찢어지고 다리가 드러났음이 무슨 뜻일까 또 영체가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입술을 물어 뜯은 것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나에게 대하여 암울한 말도 아니한 것이 무슨 뜻일까 아, 모담에다 하던 우선이의 말이 참말이 아닐까 옳다, 옳다, 영체의 몸은 더러워졌구나 영체의 몸은 김현수에게 더러워졌구나 하였다 그리고 형식은 두 주먹을 불끈지어 공중에 두어 번 내어들었다 그리고 권련 한 대를 붙여서 희변도 아니하고 폭폭 빨았다 그 담배 연기가 눅눅하고 바람 없는 공기 중에 퍼질 줄을 모르고 형식의 후끈후끈하는 머리가로 물결을 지며 돌아간다 형식은 반도 다 타지 못한 권련을 마당에 획 집어내던지고 두 손으로 머리가로 뭉게뭉게 돌아가는 담배 연기를 회해 젓는다 담배 연기는 혹은 빠르게 혹은 더디게 길을 잃은 듯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천장에서 자던 파리가 놀라 왕왕하더니 도로 소리가 없어진다 형식은 또 고개를 숙이고 그린듯이 앉았다 대체 영체는 지금까지 처녀였을까 하였다 7,8년을 기생으로 지내면서 처녀로 있을 수가 있을까 하였다 또 매음하지 아니하고 기생 노릇을 할 수가 있을까 하였다 한두 번은 모르되 열 번 스무 번 남자가 유격과 돈으로 후릴 때에 영체라는 계집아이가 좋기 정절을 지켰을까 하였다 서로 혈통이 좋고 어려서 내 치과 열려전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등이 7,8년간 수십 번 수백 번의 힘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 하였다 형식은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오던 소설의 계집 주인공과 신문이나 말로 들어온 계집의 일을 생각하여 보았다 옛날 진하의 소설이나 우리나라 이야기 책을 보건대 과연 송죽 같은 절개를 지켜온 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소설 중에 있는 일이다 현실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였다 옛날 소설에는 몸이 기생이 되어서도 팔에 앵혈이 지지 아니했다는 여자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7,8,9사나 된 여자가 매양 친구하여 오는 남자를 거절할 수가 있을까 서로 영체가 정절히 세상에 뛰어나 능히 모든 유혹을 다 이긴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김현수와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 김현수와 같은 사람은 서울에만 있을 것이 아니여 또 서울에도 한 사람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청량사에서 당하던 일과 같은 일을 여러 번 당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렇다 영체는 도저히 처녀 될 리가 만무하다 하고 형식은 벌떡 일어나 방 안으로 왔다 갔다 하였다 형식은 다시 앉아서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러고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였다 형식은 과연 오늘날까지 일찍 계집을 본 적이 없었다 24세가 되도록 계집을 본 적이 없다 하면 극히 정결한 청년이라 할지라 그러나 형식은 진실로 뜻이 굳고 마음이 깨끗하여 이러한 정절을 지켜온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형식은 고개를 흔들었다 일찍 동경에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주인 노파를 통하여 형식에게 사랑을 구한 적이 있었다 그때 형식은 주저암도 없이 그 청구를 거절하였다 그 후에도 두어 번 청구가 있었으나 여전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형식의 마음이 과연 이처럼 깨끗하였던가 형식의 양심의 힘이 과연 이렇게 굳세였던가 그게 말이 되오? 못하지요? 하고 굳세게 거절한 뒤에 형식의 마음은 도리어 이 거절한 것을 후회하였다 내가 못생겼다 왜 거절을 하여? 하고 다시 청구를 하거든 슬그머니 못 견디는 채 하리라 하였다 즉 이 청구를 거절한 것은 형식의 마음이 아니여 형식의 입이었다 형식은 어떠시오? 하고 빙글에 웃는 그 주인 노파의 말에 줬소 하기가 부끄러워서 아니여 한 것이나 그 주인 노파가 만일 형식의 아니오를 줬소로 들어주어 어느 날 저녁에 그 여자를 데려다가 형식의 방에 넣어 주었다면 형식은 그 노파를 괘씸하다 하고 원망하였을까? 형식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 후에 하루 저녁은 그 여자가 주인 노파의 방에 와서 잤다 그날 형식이가 자리를 펼 때에도 노파가 슬그머니 눈짓을 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소리를 가다듬어 아니여 하였다 그러고는 그 노파가 아니오를 반대로 들어주기 위하여 유심하게 웃었다 노파도 웃었다 그러고는 자리에 누워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 여자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혹 일도 없이 뒷간에 오르내리면서 헛기침도 하였다 그 이튿날 아침에 형식은 주인 노파가 너무 정직한 것을 하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형식은 고개를 흔들며 한 번 더 처녀 될 리가 만무하다 하였다 형식은 노파가 걷는 방에서 담배 때 떠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또 권련을 피우면서 생각하였다 그러면 어떡할까? 영체를 어떻게 할까? 은인의 따님인 것을 위하여 내 아내를 삼을까? 그러는 것이 내 도리에 마땅할까? 형식의 눈앞에는 어제저녁 바로 이 방에 앉았던 영체의 모양이 보인다 아버지는 옥중에서 굶어 돌아가시고 할 때의 눈물, 그렁그렁한 영체의 눈물은 과연 어여뻤다 그때의 형식은 영체를 대하여 황홀하였었다 그리고 영체와 해당에서 혼이 날 광경과 영체와 자기와의 사이에 어여프고 튼튼한 아들과 딸이 많이 날 것도 상상하였었다 형식은 지금 어제저녁에 영체가 앉았던 자리를 보고 그때의 광경과 그때의 상상하던 말을 생각한다 그러고 형식은 한참이나 황홀하였다 그러나 하고 형식은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영체는 처녀가 아니다 서로 어저께까지는 처녀라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는 이미 처녀가 아니로다 하고 청량사의 광경을 한 번 다시 그렸다 어제 저녁에는 행여나 영체가 어떠한 귀한 가정에 거둠이 되어 마치 선영이나 순의 모양으로 번듯하게 여학교를 졸업하고 순결한 처녀로 있으려니 하였다 만일에 기생이 되었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정절을 지켰으려니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영체는 처녀가 아니로다 하고 형식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이나 있었다 또 건넌방에서 노파의 담배 때 떠는 소리가 들린다 형식은 또 고개를 들었다 방 안을 돌아보았다 이때 형식의 머리에는 아까 김장로의 집에서 선영과 순회를 대하여 앉았던 생각이 난다 그 머리로서 나는 향내 그 책상을 짓고 있던 투명할 듯한 하얀 손가락 그 조금 구기고 때가 묻은 옥색 모시치마 그 넓적한 옥색 리본 그 적삼 등에 땀이 베어 부드럽고 고운 살이 맑아게 비치던 모양이 말할 수 없는 향기와 쾌미를 가지고 형식의 피곤한 신경을 자극한다 또 이것을 대할 때에 전신이 스르르 녹는 듯하던 즐거움과 세상 만사와 우주의 만물이 모두 다 기쁨으로 빛나고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듯하던 그 기억이 아주 분명하게 일어난다 형식은 선영을 선녀같은 처녀라 한다 선영에게는 일찍 티끌만한 더러운 행실과 티끌만한 더러운 생각도 없었다 선영은 오직 맑고 오직 깨끗하니 마치 눈과 같고 백옥과 같고 수정과 같다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식은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 또 눈을 감았다 형식의 앞에는 선영과 영체가 가지런히 떠나온다 처음에는 둘이 다 백설같은 옷을 입고 각각 한 손에 꽃가지를 들고 다른 한 손은 형식의 손을 잡으려는 듯이 손길을 펴서 형식의 앞에 내어밀었다 그리고 두 처녀는 각각 빙글빙글 웃으며 형식씨 제 손을 잡아주세요 네? 하고 아양을 부리듯이 고개를 살짝 기울인다 형식은 이 손을 잡을까 저 손을 잡을까 하여 자기의 두 손을 공중에 내어들고 주저한다 이윽고 영체의 모양이 변화하여지며 그 백설같은 옷이 쓰러지고 피묻고 찢어진 이름도 모를 비단 치마를 입고 그 치마 째어진 대로 피묻은 다리가 보인다 영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술에서는 피가 흐른다 영체의 손에 들었던 꽃가지는 금시의 간대가 없고 손에는 더러운 흙을 지었다 형식은 고개를 흔들고 눈을 떴다 그러나 여전히 백설같이 차리고 빙글빙글 웃는 선영은 형식의 앞에서 손을 내어밀고 형식씨 제 손을 잡으세요 네? 하고 고개를 잠깐 기울인다 형식이가 정신이 황홀하여 선영의 손을 잡으려 할 때 곁에 섰던 영체의 얼굴이 귀신같이 무겁게 변하여 빠드득하고 입술을 깨물어 형식을 향하고 피를 뿌린다 형식은 흠짓 놀라 흔들었다 형식은 다시 일어나 방 안으로 왔다갔다 거닐다가 뒤숭숭한 생각을 없이 하노라고 학도들이 부르는 창가를 읍졸이며 마당에 나왔다 아까 소낙비 지나간 자치도 없이 하늘은 새말갛게 맑고 물먹은 별이 졸리는 듯이 반짝반짝한다 남쪽이 훤한 것은 쥔 고개의 전등빛이라 하였다 형식은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보았다 저 반짝반짝하는 별에서 내려오는 듯한 서늘한 바람이 사람의 이끼 모양으로 이따금 이따금 형식의 더운 낯으로 스쳐 지나간다 형식의 물끗듯 하던 가슴은 얼만큼 서늘하게 된 듯하다 저 별들은 언제부터 저렇게 반짝반짝하는가 또 무엇하러 저렇게 반짝반짝하는가 누가 이 별은 여기 있게 하고 저 별은 저기 있게 하여 이 모양으로 있게 하였는고 저 별과 별 사이로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컴컴한 허공으로 바로 날아올라 가면 어디로 갈 것인고 형식은 동경서 유학할 때 폐병 들린 선생에게 천문학 배우던 생각을 하였다 그 선생이 매양 여러분에게 천문학자 되기는 권하지 아니하거니와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는 간절히 권하오 하고 기침이 나서 타구의 핏덩이를 토하던 생각이 난다 뒤숭숭한 세상 생각에 마음이 괴로울 적에 한번 끝없는 하늘과 수없는 별을 바라보면 천사 말려가 봄눈 쓰러지듯 하는 것이라고 형식도 말로는 하였었다 그러나 그러나 그는 아직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지 못하도록 마음이 괴로워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이 천문학 선생이 하던 말을 깊이 깊이 깨달았다 형식은 기쁨을 못 이기는 듯 무궁한 시간의 일정과 무궁한 공간의 일정을 점령한 인생에게 큰일이라면 얼마나 크고 괴로운 일이라면 얼마나 괴로우랴 하였다 그러고 한번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고 고개를 숙여 기도를 올렸다 형식은 석점이나 지나서야 잠이 들어 아침 아홉시가 되도록 잤다 형식은 몹시 몸과 정신이 피곤하여 반쯤 잠을 깨고도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꿈을 꾸었다 노파는 벌써 조반을 차려놓고 사오차나 형식의 방을 엿보았다 형식이가 두루마기를 입은 채로 자리도 안 입혀고 자는 것을 보고 노파는 웬일인고 하였다 그러나 노파는 어제저녁 형식이가 늦게 잔주를 알므로 깨우려도 아니하고 모처럼 만들어 놓은 장찌개가 식는 것을 균심하였다 이때 신우선이가 대패뼈 모자를 제쳐쓰고 단장을 두르며 들어오더니 노파를 보고 편안하시오 이 선생 있소 하고 쾌알이 점잖이 묻는다 노파는 신우선을 잘 안다 그러고 시원한 남자라고 형식을 대하여 비평한 일이 있었다 노파는 웃고 마주 나오면서 어제저녁에 늦게 들어오셔서 새벽이 되도록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시더니 아직도 주무십니다 그려 저렇게 조반이 다 식는데 하고 장찌개를 생각한다 노파에 만드는 장찌개는 그다지 맛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파는 자기가 된장찌개를 제일 잘 만드는 줄로 자신하고 또 형식에게도 그렇게 자랑을 하였다 형식은 그 된장찌개에서 흔히 신우선이 구더기를 골랐다 그러나 노파의 명예신과 정성을 깨트리기가 미안하여 참 좋소 하였다 그러나 참 만나오 하여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노파는 이 참 좋소로 만족하였었다 한 번 신우선이가 형식으로 하여금 저녁을 같이 먹을 때에도 노파에 자랑하는 된장찌개가 있었다 그때 마침 굴다란 구더기가 신우선의 눈에 띄어 신우선은 그 험구로 노파의 된장찌개가 극히 좋지 못함을 비웃었다 곁에 있던 형식이가 황망하게 우선의 입을 막았으나 일부러 우선은 빙긋우서 보이며 소리를 높여 노파의 된장찌개 만드는 솜씨의 졸렬함을 공격하였다 그때 노파는 건너방 텐마루에서 분한 모양으로 담배를 빨다가 나이 많으니까 그렇구려 하고 젊었을 때에는 잘 만들었다는 뜻을 표하였다 그 후로부터 노파는 우선을 쾌활한 남자라고 칭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선을 보면 여전히 친절하게 하였다 대개 더 자기의 된장찌개를 공격할까 두려워 함이라 우선은 형식에게 이 말을 들었습니다 요새는 된장찌개에 구더기가 없소? 하고 형식의 방에 들어가 큰 소리로 여보게 일어나게 일어나 이게 무슨 잠이란 말인가 하였다 형식은 어렴풋이 우선과 노파의 회화를 들으면서도 아주 잠을 깨지 못하였다가 우선의 큰 목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책상 위에 둥그런 자명정을 본다 우선은 시계는 보아 무엇하게 열점일세 열점이요 자 어서 세수하고 옷 입고 조반 먹고 시계는 아홉 점 반이었다 형식은 우선이가 어서 옷 입고 하는 말을 듣고 비로소 어제저녁 생각을 하고 영체의 생각을 하였다 그러고 우선의 낯빛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긴 줄을 깨닫고 또 그 일이 영체의 일인 줄도 짐작하였다 그러고 어제저녁 자기 혼자 잠을 못 이루고 생각하던 일을 생각하였다 형식은 왜 무슨 일이 있는가 어서 세수를 하고 조반을 먹어 제가 할 걱정을 내가 하는데 하고 책상 곁에 가서 영문책을 빼어들고 초이스 독본 3권 정도에 영어로 한 자 두 자 뜯어본다 형식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우선의 낯빛을 보고 말하는 양을 보며 대체 영체에게 관한 일이어니 하면서 잇소를 물고 수건을 들고 나간다 우선은 형식에 세수하러 나가는 양을 보고 너도 걱정이로구나 하였다 우선은 형식의 인격이 의뢰 영체로 아내를 삼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영체로 아내를 삼으면 형식의 머릿속에 청량사의 일이 늘 남아있어 형식을 괴롭게 하리라 하였다 그러나 형식을 괴롭게 하고 아니하게 함은 자기의 손에 있다 하였다 대개 영체가 처녀여 아님을 아는 이는 김연수와 배명식과 자기의 사민이 있을 딸입니다 우선은 이 비밀을 가지고 오래 두고 형식의 마음을 괴롭게 하리라 그도 아니면 자기가 영체를 어르다가 가만히 떨어진 분풀이를 어디다 하리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선의 악의에서 나옴이 아니라 어디까지든지 인생을 장난으로 알려하는 우선의 한 희롱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형식은 우선과 같이 세상을 장난으로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라 형식은 어디까지든지 인생을 엄숙하게 보려 한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럭저럭 한 세상을 유쾌하게 웃고 지나면 그만이로 돼 형식은 인생에서 무슨 뜻을 캐어내려 하고 세상을 위하여 힘 있는 데까지는 무슨 공헌을 하고야 말려 한다 그러므로 형식에게는 인생의 어떠한 작은 현상이나 세상의 어떠한 작은 사건이라도 모두 엄숙하게 연구할 제목이요 결코 우선과 같이 웃고 지내어 보내지 못한다 우선은 이러한 형식을 일컬어 아직도 탈속을 못하였다 하고 형식은 우선을 일컬어 세상에 무해무익한 사람이라 한다 그렇다고 우선은 세상의 문명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대하여 전혀 무관언하냐 하면 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도 아무쪼록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려고는 한다 다만 그는 형식과 같이 열렬하게 세상을 위하여 일생을 버리려는 열성이 없음이니 형식의 말을 빌건대 우선은 개인 중심의 진화식 교육을 받은 자여 형식 자기는 사회 중심의 희랍식 교육을 받은 자라 바꿔 말하면 우선은 한문의 교육을 받은 자여 형식은 영문이나 동문의 교육을 받은 자라 형식은 두어 번 이소를 왔다갔다 하고 얼른 세수를 하고 들어와 거울을 보고 머리를 가른다 우선은 까닭도 없이 머리 가르는 것을 미워하여 형식을 보면 매양 머리를 깎으라 하고 이따금 무슨 전제로 그러한 결론을 하는지 머리를 가르는 자는 무기력한 자라 한다 우선은 무슨 일이요? 응? 무슨 일이요? 하고 된장찌개의 구더기를 골라내며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형식의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방 안에서 벙글벙글 웃으면서 왔다갔다 거닐다가 형식이가 분주의 밥상을 물리기를 기다려 형식을 끌고 나간다 노파는 밥상을 들레어 가면서 같이 나가는 두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밥상을 마루에 갖다 놓고 허리를 펴며 무슨 일이 있는고 한다 우선은 형식의 기뻐할 것을 상상하고 마치 누구를 전에 못보던 좋은 구경태에 데리고 가는 모양으로 형식을 데리고 다방골에 집을 찾았다 형식도 종각 모퉁이를 돌아설 때부터 우선이가 자기를 영체의 집으로 끌고 가는 줄 알았다 그러고 우선이가 자기를 이리로 끌고 올 때에는 또 우선이가 기뻐하는 양을 보건대 무슨 좋은 일이 있는 줄로 생각하였고 또 그 좋은 일이라 함은 아마 영체의 몸을 구원하는 일인 줄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벌써 늦었다 하였다 벌써 영체는 처녀가 아니라 하였다 그리고 어제저녁에 영체와 선영이가 하얀 옷을 입고 웃으면서 각각 한편 손을 내어밀며 제 손을 잡아줍시오 네 하다가 영체의 몸이 문득 변하던 것도 생각하였다 더구나 영체의 얼굴이 귀신같이 무섭게 되고 입술에서 흐르던 피를 자기 몸에 뿌리던 것을 생각하였다 두 사람은 문 밖에 다다랐다 우선은 형식을 보고 씩 웃으며 이 개월 이 개월양이라는 광명등도 오늘까지 일새 그려 하였다 그러고 단장으로 그 광명등을 서너 번 때리며 흥 오늘 저녁에도 누가 개월양을 찾아와 놀러 올 테지 왔다가 개월양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꼴이 장관이겠네 하고 한 번 더 단장으로 깨어져라 하고 광명등 지붕을 때리고 껄껄 웃는다 광명등은 아픈듯이 찌국찌국 소리를 내며 우쭐우쭐 춤을 춘다 형식은 깨어지면 어쩌나 하고 속으로 생각할 뿐이여 아무 말도 아니하고 웃지도 아니하였다 우선은 형식의 얼굴에 기쁜 모양이 없는 것을 보고 얼만큼 낙심한 듯이 시치미를 떼고 크게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른다 행랑에서 어머미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든지 옷을 치키며 나와 날이 오십시오 이리 오너라는 무엇이아요 그냥 들어가시지 한다 형식은 많이 다녔구나 하였다 그리고 우선이도 영체의 정절을 깨트린 한 사람인가 하였으나 곧 작소하였다 우선은 단장으로 엄엄을 때리는 모양을 하면서 아직도 영감이라고 아니 부르고 딸이라고 불러 하고 넓적한 앞니를 보이며 깔깔 웃는다 아씨 계시나 우선의 말 아씨께서 오늘 아침 차로 평양을 내려가셨어요 우선은 놀랐다 형식도 놀랐다 더구나 우선은 아주 낙담한 듯이 고개를 흔들며 왜? 무슨 일로? 모르겠어요 제가 압니까 어제 저녁 열한 점이 친 다음에야 들어오시더니만 한참이나 울음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는 잠이 들어서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식전에 마님께서 구루마를 불러오라 하세요 그래 아씨께서 어느 연애를 가시는가 보다 연애라면 퍽도 이르다 아마 노들 배놀이가 있는 게다 했지요 했더니 아홉 점 반 차로 아씨께서 평양을 가신다구요 하고 엄엄은 아주 유창하게 말한다 형식은 수복이는 아니로다 하고 놀라면서도 이 엄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엄엄의 얼굴에는 의심하는 빛이 있다 형식은 평양 평양은 무엇하러 가는가 하였다 방에서 어린애가 울어 방으로 들어가려는 엄엄에게 우선이가 말소리를 낮추어 아침에 누가 오든 안 왔던가 아무도 아니 왔지요 저 하고 두어지 건너집을 가리키며 저 대가 아씨가 목욕같이 가자고 오셨더군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 울지 마라 하고 어린애의 엉덩이를 때리는 소리가 난다 형식은 저렇게 우리를 대하여서는 얌전하게 말하던 사람이 방에 들어가 어린애를 대하여서는 저렇게 함부로 한다 하였다 우선은 단장으로 땅바닥에 무슨 글자를 쓰더니 형식 더러 아무려나 들어가 보세 그려 노파에게 물어보면 알 터이지 하고 대패뺨 모자를 벗어들고 앞서서 들어간다 그러나 우선의 말소리에는 아까 쾌활하던 빛이 없다 형식도 뒤를 따랐다 형식은 어제 저녁 이 마당에 서서 그 노파에게 멸시 당하던 일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빙긋 웃었다 형식은 이만큼 오늘은 냉정하더라 도리어 우선이가 지금은 형식보다 더 애가 탄다 방에는 사람이었고 마루의 노파의 이른바 못생긴 영감쟁이가 무슨 이야기 책을 보다 말고 목침을 베고 코를 건다 우선은 이 영감쟁이를 잘 알았다 이 영감쟁이는 평양 예성의 어떤 부자의 자재로서 시 잘 짓고 소리 잘하고 3,4년 전에는 평양 성내에 모른인이 없는 오입쟁이였었다 그러나 방탕한 생활에 여간 재산은 다 떨어 없애고 속단 말 모양으로 남은 것이 뭐 하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일찍 자기의 무릎에 앉히고 어허둥둥하던 이 노파의 집에 식객인지 남편인지 모르는 손이 된 지가 벌써 십여 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노파와 가다가다 다투기도 하고 혹 심히 성이 나면 괘씸한 년 하고 호령도 하더니 2,3년 내로는 그도 못하고 사흘에 한 번씩 노파에게 나가 되져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만 껄껄 웃으며 제 되는이라 할 따름이여 반항할 생각도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파는 대개는 영감쟁이를 친절하게 대접을 하였다 그러고 더욱 기특한 것은 밤에 잘 때에는 반드시 노파가 자기의 손으로 자리를 깔고 이 영감쟁이를 아랫목에 누이더라 우선은 서슴지 아니하고 구두를 신은 대로 마루에 올라서서 단장으로 마루를 울리며 누구를 부르는지 모르게 여보! 여보! 하였다 형식은 어제저녁에 섰던 모양으로 서서 어제저녁에 보던 모양으로 영체의 방을 보았다 방 안에 모든 것은 그대로 있구나 하였다 그러나 어제저녁 모양으로 마음이 번민하지는 아니 하였다 우선은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구두와 단장으로 한꺼번에 마루를 쾅쾅 울리며 성난 듯이 더욱 소리를 높여 여보! 노파! 하였다 노파! 하고 우선에 부르는 소리가 우스워 형식은 씩 웃었다 이윽고 마당 한 모퉁이로서 노파가 아따! 신주 사시구리야 남 뒷간에 가 있는데 야단을 하시오 하고 치마구름을 고쳐매면서 들어온다 오다가 형식을 이윽히 본다 어제저녁에 와서 월량씨 쏘 하던 사람이로구나 하고 그러면 그가 신주 사의 심부름꾼이던가 하였다 형식도 네가 나를 멸시하였구나 하였다 노파는 형식을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듯이 말으로 올라서며 아주 친근한 모양으로 웃어내게 이렇게 일찍 오셨구려 하고는 발로 영감쟁이를 톡톡 치며 부르짖는 목소리로 여보 일어나소 손님 오셨소 하고 그렇게 눕고 싶거든 땅속에나 들어가지 하고 발로 영감쟁이의 목침을 탁 찬다 목침은 곁에 놓인 소설책을 내던지고 저편으로 떼구랄 굴러가서 벽을 때리고 우뚝 섰다 영감쟁이는 센 터럭이 몇 오리가 아니 되는 빨간 머리를 마루에 부딪고 벌떡 일어나며 응 그게 무슨 버르장이란 말인고 하고 우선은 본체도 아니하고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형식은 그 영감쟁이를 보고 자기의 죽은 조부를 생각하였다 원래 부자던 자기의 조부도 전례하는 세간을 다 팔아 없이 하고 아들 형제는 먼저 죽고 손자인 자기는 일본에 가 있고 조그마한 오막살이의 일지 기생이던 형식의 서 조모에게 천대받던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자기의 조부는 저 영감쟁이보다는 고상하던 사람이라 하였다 우선이는 급한 듯이 그런데 아씨가 평양을 가셨어요? 하는 것을 대답도 아니하고 노파는 먼저 영체의 방에 들어가 우선을 보고 이리 들어오시구려 짐 무너지겠소 한다 우선은 이리 들어오게 그려 하고 유심한 웃음으로 형식을 부르고 자기도 구두를 벗고 방으로 들어간다 형식은 한 걸음 방을 향하여 나아가다 그 자기의 함농과 아롱아롱한 자리에 넣은 가약과 아랫목에 걸린 분홍 모기장을 보고 갑자기 불쾌한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구두를 벗으려다 말고 웃으며 나는 여기 앉겠네 하고 마루에 걸터 앉는다 우선은 들어오게 그려 오늘부터는 자네가 이 방의 주인이니 하고 일어나 형식의 팔을 당긴다 형식은 갑자기 얼굴이 밝게 된다 우선은 아직도 어린애로다 하고 형식의 팔을 끈다 노파는 우선이가 형식을 친구로 대하는 양을 보고 한 번 놀라고 또 오늘부터는 자네가 주인일세 하는 것을 보고 두 번 놀라 눈이 동그래졌다 워낙 능란한 솜씨라 선우섬을 치며 일어나 날이 들어오십시오 나는 누구신 줄도 모르고 어제저녁에는 실례했습니다 너무 검소하게 차리셨으니까 한다 형식은 부끄럽고 가슴이 설레는 중에도 흥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면서 권하는 대로 방에 들어갔다 들어가 앉으며 노파의 시선을 피하는 듯이 방 안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모기장의 주름이 어제와 같으니 영체가 어제저녁에는 모기장을 안 잊히고 자꾸나 하였다 그리고 영체가 저 벽에 기대어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 하였는가 하며 자연히 마음에 슬픔이 생긴다 형식의 눈은 모기장으로서 문 달린 벽으로 돌았다 형식은 멈칫하였다 그 벽에는 찢어진 치마가 걸렸다 형식의 머리 속에는 청량이 광경이 빙그르 돈다 그 치마 앞자락에는 피가 묻었다 형식은 남모르게 떨리는 숨소리를 죽이고 입술을 꼭 물었다 그러고 나도 영체 모양으로 입술을 무는구나 하고 참 차마 더 보지 못하여 찢어진 치마에서 눈을 떼었다 동대문 오는 전차 속에서 영체가 치마에 찢어진 것을 감추는 양을 보고 계집이란 이러한 때에도 인사를 차린다 하던 생각이 난다 바로 치마 밑에 피 묻은 명주 수건 조각이 형식의 눈에 들었으나 형식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지금껏 형식의 냉정하던 가슴에는 차차 뜨거운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왜 평양을 갔을까 하는 생각이 무슨 무서운 뜻을 품은 듯이 형식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형식은 어서 우선이가 노파에게 영체가 평양에 간 이유를 물었으면 하였다 우선은 담배를 피워물더니 대관절 아씨는 어디 갔소? 한다 워량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영채씨라고 부르면 노파가 알아듣지 못할 듯하여 둥그스름하게 아씨라 함이라 노파는 우선이가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므로 웃지도 아니한다 평양에 잠깐 다녀온다고 오늘 식전에 벼락같이 떠났어요 오랫동안 성묘를 못하였으니 잠깐 아버님 산소에나 다녀온다고요 한다 노파는 이 두 사람이 어제저녁 사건을 모르려니 한다 그리고 아마 우선이가 저 친구를 데리고 놀러온 것이오니 한다 저 새로운 친구도 아마 워량의 이름을 듣고 한번 만나볼 양으로 어제저녁에 왔다가 헛길이 되고 아마 자기의 초라한 모양을 보고 워량을 내어놓지 아니하는가 보아서 오늘은 워량과 친한 우선을 데리고 온 것이오니 하였다 그리고 저라한 주제에 기생오입은 다 무엇인고 하였다 영체가 평양에 성묘하러 갔다는 말을 듣고 형식은 감옥에서 죽었다는 박선생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박선생의 얼굴을 다 상상하기도 전에 영체가 성묘하러 갔다는 말에 성묘란 말이 말할 수 없는 무서움을 가지고 형식의 가슴을 누른다 형식은 불의에 성묘? 하고 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에 우선과 노파는 형식의 얼굴을 보았다 형식의 눈에는 분명히 놀람과 무서움의 빛이 보이더라 노파는 무슨 생각이 나는지 일어나 저편 방으로 간다 우선도 영체가 갑자기 평양에 갔단 말에 무슨 뜻이 있는 듯하게 생각하였다 그러고 일어나 제 방으로 가는 노파에게 눈을 주었다 이 성묘라는 알 수 없는 비밀을 설명할 자는 그 노파연이 하였다 그리고 그 노파가 갑자기 일어나 제 방으로 가는 것이 이 비밀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하였다 형식과 우선 두 사람의 눈은 노파가 없어지던 문으로 몰렸다 두 사람은 무슨 큰 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듯이 숨소리를 죽였다 여름볕이 모닥불을 퍼붓는 모양으로 마당을 내리쪼여 마치 흙에서 금시의 불길이 피어오를 듯하다 기왓장에 볕이 비치어 천장으로 단김에 확확 내려온다 형식의 오늘 아침에 새로 입은 모시 두루마기 등에는 땀이 두어 군데 내어 비친다 우선도 이마에 땀방울이 속건만은 씻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대폐밥 모자로 붙이려 하지도 아니한다 함농 및 유리로 만든 파리통에는 네다섯 놈 파리가 빠져서 벽으로 헤어 오르려다가 빠지고 헤어 오르려다가 빠지고 한다 어디로서 얼룩 고양이 하나가 낮잠을 자다가 뛰어나오는 영체의 방 앞에 와서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하면서 형식과 우선을 본다 이윽고 노파가 봉투에 넣은 편지를 하나 들고 나오며 우선을 향하여 월냥이가 정거장에서 바로 차가 떠나려는데 이것을 주면서 이 형식씨가 누군지 이 형식씨라는 이가 오시거든 들이랍대다 하고 그 편지를 우선에게 주며 얼른 형식의 얼굴을 본다 아까 정거장에서 노파가 이 편지를 받을 때에는 이 형식이라는 이가 아마 어떤 월냥에게 놀러다니는 사람이여니 하고 월냥이가 특별히 편지를 하리만큼 친한 사람이면 자기가 모를 리가 없겠는데 하고 의심하였었다 그러나 차가 빨리 떠남으로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마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련이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선과 형식의 행동이 영체의 이를 근심하는 듯 타는 양을 보고 더구나 형식이가 이상이 고민하는 낯빛을 보일 뿐더러 성묘하고 놀라는 양을 보고 혹 그가 이 형식이라는 사람이 아닌가 하여 이 편지를 내어온 것이요 또 우선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도 얼른 형식의 낯빛을 엿봄이라 형식은 우선이가 받아든 편지 피봉에 매우 익숙한 글씨로 이 형식씨 좌하라 라 한 것을 보고 에 하고 놀라는 소리를 바라면서 우선의 손에서 그 편지를 빼앗아 봉투의 D 옆을 보았다 그러나 D 옆에는 6월 29일 조라고 쓴 밖에는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였다 형식의 그 편지 든 손은 떨린다 우선도 무슨 까닭이 있구나 하고 숨소리를 죽였다 노파는 두 사람의 놀라는 얼굴을 보고 웬일인가 하여 역시 놀랐다 그리고 월양이가 이번에 평양에 간 것에 무슨 큰 뜻이 있는 듯 하다 하였다 오늘 아침 월양은 어제 저녁에 슬파던 빛이 없어지고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모시 치마 저고리에 여학생 모양으로 차리고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아니한 노파의 방에 와서 아주 유쾌한 듯이 빙글빙글 웃으며 어머니 어제 저녁에는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자고 나서 생각하니 그런 우스운 일이 없어요 하기에 걱정을 품고 자던 노파는 너무도 기뻐서 월양의 손을 잡으며 그러니라 잘 생각하였다 내가 기쁘다 하였다 그러고 이제는 안심이로다 이제는 밤에 손님도 치르게 되려니 하고 두겹으로 기뻤었다 그때 영채는 말하기 미안한 듯이 한참이나 주저하더니 어머니 저는 평양이나 한번 갔다 우려합니다 가서 오래간만에 아버지 성묘도 하고 좀 바람도 쏘이게 하였다 노파는 그 슬퍼하고 고집하던 마음을 고친 것이 반갑고 어제저녁에 오량을 안고 올 때 얼만큼 애정도 생겼고 자고 나서는 4분의 3이나 식었건만은 또 조그마한 일이면 제 소원대로 하여주는 것이 좋으리라 하여 그래라 석 달이나 넘었는데 한번 가고 싶지들 않겠느냐 가서 동무들이나 실컷 찾아보고 한 3,4일 놀다가 오너라 하고 몸소 정거장에 나가서 2등 차표와 점심 먹을 것과 칼표 권련까지 넉넉히 사주고 가거든 아무아무에게 문안이나 하여라 분주해서 편지도 못한다고 하는 부탁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대체 오량은 2,3일 후면 빙글빙글 웃으면서 돌아오려니만 믿고 있었더니 지금 우선과 형식 양인이 이 편지를 보고 대단히 놀라는 양을 보며 오량이가 이번 평양에 간 것에 무슨 깊고 무서운 사정이 있는 듯하여 가슴이 뜨끔하다 노파는 불현듯 5년 전 월화에 생각을 하고 오량이가 항상 월화가 준 누런 옥지완을 끼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어제저녁 청량이 이를 생각하고 눈이 동그레지며 오량이가 왜 평양에 갔을까요? 하고 두 사람이 노파에게 물으려던 말을 노파가 도리어 두 사람에게 묻는다 형식이가 그 편지를 들고 멍멍하니 앉았는 양을 보고 우선도 조민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여보게 그 편지를 뜯게 한다 형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한편 끝을 잡았다 그러나 형식은 차마 떼지 못한다 그 손은 점점 더 떨리고 그 얼굴의 근육은 점점 더욱 긴장하여 진다 우선은 어서 어서 하고 봉투를 떼기를 자촉한다 노파는 저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는고 하고 봉투의 한편 끝을 잡은 형식의 손만 본다 세 사람의 가슴은 엷은 여름옷 아래서 들먹들먹하고 세 사람의 등에는 땀이 내어 배었다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던 고양이가 지붕의 참새를 보고 냥 하면서 뛰어간다 형식의 떨리는 손은 마침내 그 봉투의 한편 끝을 찢었다 찢는 소리가 대포 소리와 같이 세 사람의 가슴에 울렸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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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